자 산나비가 10월 9일날 정식 출시가 됐죠 그때 바로 플레이할까 했는데 장작분들이 제가 실시간으로 더빙하는 걸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주말인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가지고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산나비 정식 신작 오늘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볼 건데 한번 같이 차근차근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맛보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열심히 더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새 게임 난이도는 베테랑 가야지 이거 올 클리어 안 하면 전설 자체를 못하네 단 한 번의 피격으로 사망합니다 한때 전설이라 불리던 당신이 돌아왔습니다 전설 얻으러 가야겠다 베테랑으로 갑시다 아 근데 너네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니냐 나 더빙 잘 못할 것 같아 부담돼가지고 아 어떡하지 시작부터가 너무 다른데 아빠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번엔 아빠 괜찮지 않았니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아니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진짜 초기 단계의 산나비 보시면은 진짜 충격 먹을 정도로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게임이 진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꼭 보세요 아 나 아빠 아빠 우리 딸 또 보는구나 딸을 또 본다는 것은 그 장면을 또 봐야 한다는 아휴 우리 딸 기분 좋다 뭐하고 있었어? 아 나 뭐하고 있었냐면 아 나 아빠한테 보여줄 거 있어 보트 참 잘 찍었다 이거 아빠 자는 동안 내가 만든 거다? 어때? 응? 어때? 이야 이거 죽여줘 아빠가 만든 거야? 응 완전 잘 만들었지? 아휴 역시 내 딸이야 손재주도 참 좋아요 헤헤 맞아 나 손재주 완전 좋아 사람들이 아빠 닮아서 그렇대 음 누가 그런 말을 했니? 그건 비밀 어? 이때부터 약간 떡밥이 있었네 그지? 근데 아빠가 봐도 아빠랑 똑같지? 응? 특히 얼굴이 완전 똑같아 하아악 얼굴이? 응 오늘부터 이거 안고 잘 거야 히히 아빠 그런데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나 아빠랑 놀고 싶어 오늘 아빠 쉬는 날인 건 알지만 그래도 듣지만 아빠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아 쉬는 날이 아닐 때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일과가 딸이랑 놀아주는 건가 봐 응? 아빠 나랑 놀아줄 거야? 당연하지 우리 딸 부탁했네 버스와비 대신 아빠 안아주면? 이거다 쪼잉 물론이지 100억 번도 안아줄 수 있어 100억 번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딸 완전 재밌겠다 오늘은 재밌는 물건들 상자로 놀자 빨리 아빠 옷장에서 재밌는 물건들 상자 꺼내줘 가자 하하 졸졸 따라오는 거 봐 졸귀 아빠 여기야 여기 위에 재밌는 물건들 상자 이거 저희 할머니 집에 있던 그 장롱 아니에요? 이 장롱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자개장 어 자개장 옷장 그게 그렇게 좋니? 응 무전기다 난 무전기가 제일 좋아 이게 있으면 멀리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데 딸 아빠 군대 물건들이 어쩌다가 재밌는 물건들이 됐을까? 응 그래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니 에헴 난 멋있는 군인이다 아빠 오늘은 군인 놀이 하자 한 명이 대장님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부활을 하는 놀이야 내가 대장님 해도 돼? 응? 내가 대장님 하고 싶어 물론이죠 대장님 아싸 이제부터 난 대장님이다 응? 아빠 나한테 철호랑이 빌려줘 대장님은 그거 가지고 다녀야 돼 철호랑이? 아 이거 말하는 거지? 응 철호랑이 왜 귀속말로 얘기하는 거야? 아빠도 참 완전 멋있는 대장님이다 누가 봐도 대장님이지 회원 날 따르라 암튼 이해함 딸의 말이면 무조건 이해해야지 그치 와 이동속도 개빨라요 어디갔어? 점프 딸 언제 이렇게 멀리갔어? 대단한걸? 기다리고 있었다네 태우 절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귀관에게 주어진 아주아주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지 그건 바로 산딸기 대원을 고초라는 것 오아아악 개말리했어 야아악 나쁜 악당의 임무에 넘어간 산딸기 대원 그만 뒷동산 위에 갇히고 말았지 뒷동산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닐세 아주아주 강력한 공룡들과 무시무시한 용암으로 가득하지 아빠 용암은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적당히 있는 척 해줘야gridfol 때 알겠지? 아무튼 위기에 빠진 산딸기도 육단, 산딸기 대원을 고촐할 사람 귀관뿐이네 귀관은 귀관은 전무하적 정군예인 이기 때문에 이 대장님은 귀관이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열과 성을 다해 성공적으로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대장님 행운을 빌내 대가 레츠고 잠깐 위험해 그 앞은 완전 완전 뜨거운 용암이네 대원 용암은 없는걸로 한거 아니었니? 아빠 지금 난 대장이잖아 아 감사합니다 대장님 덕분에 용암에 안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용암입니까? 음 풀이 없는 땅이 용암이다 조심해야 한다 내 대원 왜냐면 용암은 완전 뜨겁기 때문이다 알겠지? 용암은 안밝기로 약속했네? 응? 명심하겠습니다 대장님 좋아 행운을 빌내 좋아 행운을 빌내 나 갑자기 닭살 돋았어 이 연출에 밟아볼까? 으아암 아암 우와아암 으아아암아아앙 으하하하 오유씨 절대 밟지 말아야겠다 진짜 벽에 붙어서 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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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의 갓겜입니다 여러분 건방진 용암들 그럼 나의 작전을 방해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 세군 여기서부터 사살팔 사용을 허가한다 그도 다치지 않게 조심해 아 이제 사살팔 쓸 수 있구나 아직 부스터는 못쓰게 또 쓸 수 있네? 나의 시대인가 아 맞다 이거 사살팔 지금 고장난 상태지 캬 로프 액션 미쳤고요 세군 임무는 잘되어 가고 있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 그건 바로바로 세군을 도울 야옹이 대원이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아 귀여워 내가 유심히 관찰한 결과 이 야옹이 대원은 아주아주 귀엽다 그리고 아주아주 귀여워 임무가 힘들때문 이 야옹이 대원을 쏟아듬고 힘내게 그보다 재군 용암 안 밟고 있는거 맞겠지 이제 부터 야옹이 대원이 감시할테니 조심하게 이제부터 야옹이 대원이 감시할테니 조심하게 나닛 진짜 감시하잖아 그럼 재군 행운을 비내 이제 진짜 밟으면 안되니까 주의해서 가봅시다 숙련도 연습하는거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여기는 저번에도 봤다시피 아 맞다 고양이 쓰담쓰담 했었어야 됐는데 쇼잉 박수 고양이 특급전사 야옹이 대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저번에 쓰다듬는거 했으니까 돌아가자 아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냥 진행하자 주의 이 위에는 아주아주 강력한 공룡 있음 마음의 준비를 할 것 이거 0.1% 업적이라고? 에? 한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어려우리가 무시무시한 공룡이야 아 다 죽여버렸어 탁 아 아 아 아 기아와 천하무적 정의구인 이제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렇게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배불려 산타기 진짜 맛있다 그치? 맞아 아빠 저 위에 티라노들은 잘 있어? 슬슬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그치? 어? 걔들은 공룡이랑 혼자서도 잘 살지 않을까? 음 아빠 생각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응? 왜? 설마 아빠 티라노한테 질투하는구나 히히 아빠 그런 걱정하지 마 난 티라노도 좋지만 아빠가 백억배 더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 놀인 뭐 할까 아빠? 어... 다음 놀이가 또 있니? 당연하지! 하나로 부족하단 말이야 무전기! 무전기! 무전기 놀이할 시간이야 무전기 놀인 또 무슨 놀일까? 서로 안 보이는 곳에서 얘기를 나누는 놀이야 안 보이는 곳에서? 그건 꽤 마음에 드네 왠지 아빠가 재능이 있을 것 같아 그치? 재밌겠지? 내가 저기로 가서 아빠한테 무전할게 아빠 무전기 놀이야 아! 하나만 가져왔다 모든 일의 시발점이 저 한마디였다 아빠 무전기는 아빠가 가져올게 아니야! 아빠는 산딸기 대원을 고출하느라 고생했잖아 아빠가 이거 써! 내가 하나 더 가져올게 안 된다 딸!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아! 아빠! 내 목소리 잘 들려? 응! 잘 들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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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집에 엄청 큰 시계가 생겼어! 시계? 응! 완전 커다란 시계야! 진짜 신기해! 아빠가 갖다 놓은 거야? 아빠는 그런 걸 본 기억이 없는데? 아! 여기 뭐라고 적혀있다! 산나비 산나비가 뭐야? 딸! 아빠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와! 지금 당장! 응? 뭐라고 했어? 아빠 목소리 잘 안 들냐? 힝히! 아빠! 근데 이 시계가 고장내서 빨리 시계 이거! 쉬…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 내 말 들려! 딸! 재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철아 가만히 있어 겁먹을 거 없습니다 형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해볼 상대가 형님 형님 걱정 꽉 붙들어 매시고요 그냥 제가 저 새끼 못 뽑아놓는 거 구경이나 하십시오 오늘 넌 임자 만난 거야 새끼야 네가 올래 아님 내가 갈까 남은 친구 있으면 마저 불러 덥나? 잠깐 산나비 네가 찾는 게 산나비 맞지? 난 바보가 아니야 전부 다 말할게 안 들려 다 말한다니까 네놈이 뭘 말할지 다 알아 시민번호? 존재하지 않는 번호야 코인 송금한지가? 대포 계정이야 물건 보낸 사무실 이미 사라졌어 깨끗하게 더 있나? 정보는 김사장? 네 이름이 누구 입에서 나왔을 것 같나? 그럼 뭐야 산나비에 대해 알려진 건 그게 전부야 나도 그 이상 정보가 없어 나한테 왜 이러는데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뭔가 오해하는데 난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네가 산나비에게 판 폭탄 그게 모든 걸 하사갔지 폭탄 그건 그냥 사업이었어 아무 감정 없는 그냥 사업 사업? 그 폭탄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면 미안해 전부 보상할게 보상? 돈 내 돈 내 전 재산을 다 줄게 수작당할 일 없는 깨끗한 양금으로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층 몇 층을... 몇 층을 개박살낸 거야. 끝이 없어. 무슨... 뭐? 경찰 민원 게시판?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거기선 여기로 전화를 하던데. 확인 절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단장 여기로... 왔다! 가만히 있어. 눈썹이라도 깜짝하면 바로 쏜다. 쏴.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장님 이거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조포기를 끼는 거 아니다. 그래도... 야! 걔들 무기 파는 놈들이야. 악말로 우리가 출동해서 뭐 할 건데? 끊어! 아... 와... 건물 하나를 진짜 초박살을 내놨네. 이... 야 이 새끼야. 어딜 가려고 그냥 가게 둘 거 아다? 내가 못 쓸 거 아다? 뭘 숨기고 있지? 숨겨? 숨... 숨기긴 뭘 숨겨? 내가! 이게 뭐야? 이 새끼야. 아무찌하게도 쓸모는 새끼. 연기 하나 똑바로 못하냐? 뭐야? 뭐야? 여긴 또 왜 이 꼬라지가 됐어? 차라리 이 새끼는 대체 어디서 뭐라고 자빠진 거야? 호스는 밖에 내팽겨쳐져 있지라겠나. 개판이 따로 없구만. 저번에 내가 분명... 뭐야? 피했어? 그거를? 기가 막힌다! 오랜만에 쓸만한 손님이 찾아왔잖아! 기가 막힌다...! 선수끼리 통상명은 필요 없겠지? 한번 더럽게 놀아보자고! 너 뭣해? 홀드 폭! 으아아악! 형이야 남길 말은 그게 전부인가? 남길 말은 그게 전부인가? 남길 말은 그게 전부인가? 내 앞에서 목소리 까지 마 진정 대체 너 뭐하는 새끼야 이건 반칙이잖아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가만있어 여기가 뭘 취급하는 곳인지 알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손잡고 사이좋게 지옥 가는 거야 이봐 내가 졌어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할게 우리 이렇게 하는게 어때 넌 뒤로 돌아서 그대로 얌전히 문 밖으로 나가고 난 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거지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넌 어때 뭘 고민해 너같은 괴물도 목숨을 안꾸라 팍! 캬! 문에 구멍 뚫려있는 곳 몇겹이야 철문이 오랜만에 뵀습니다 선배님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분명 말했을텐데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집어치워 난 더이상 군인이 아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산나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 오늘부터 군인 듣는 귀가 있습니다 타시죠 거긴 너 군인이야? 군인이야? 저..저 새끼 잡아 저 새끼 잡아 죽임 내가 속담에 그런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마고 특별시? 그렇습니다 마고 내가 아는 마고 그룹은 기업인데 네 그 마고 그룹이 소유한 도시가 바로 마고 특별시입니다 소유? 도시를? 헉 어쨌든 거기에 산나비가 있다고? 완전히 확인된건 아니지만 네 그 어떤 때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배님 짐작하셨겠지만 본부에선 선배님께 작전을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산나비를 실제로 만난 사람은 선배님뿐이니까요 아주 위험할 겁니다 생각할 시간을 하루될들 맞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작전 0호를 발령해 그럼 작전을 맡겠다 진심이십니까? 백대령 알겠습니다 집 가져와 대.. 대령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전 0 가져와 선배님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선배님 저는 그새 수다가 늘었나? 백대령 주의사항은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따로 필요하신 곳 있으십니까? 정비가 좀 필요한데 어디로 가면 되지? 정비라면 설마 그 사슬파 할 말씀이십니까? 송소령한테 가보십시오 아마 훈련장에 있을겁니다 그럼 작전 시간은 10시간 이후입니다 복도 끝에 당직실이 있습니다 비워놓을테니 쉬어두십시오 아 이 컨셉이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국방부잖아요 그죠? 국방부인데 국방부인데 뒤에 장군들이 다 저 저 뭐라고 해 사또 모자? 같은거 이렇게 쓰고 있는거 진짜 완전 그냥 국뽕 막 미친듯이 차오르는 그 하 아 저 모자 이름이 전립이야? 아 나 처음 들어봤어 전립선이 웅장해지는구만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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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만나뵙게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준장님 어쩐일로 오셨습니까? 송소령한테 볼일이 있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 군소과장 말씀이십니까? 군소과장은 지금 훈련장에 있습니다 나가셔서 바로 우측입니다 준장님 그래 고맙다 제가 직접 모사드려도 아니 괜찮다 고생해라 살펴 가시죠 준장님 여긴가? 음 그러네 필승 아 필승 저 소령님 갑자기 볼일이 생겨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 아유 겁도 많다 아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선배님 이게 얼마만일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헥 선배님 아직 안 죽었지 말입니다 선배님 오고 계신다는 거 연락 받자마자 부대가 뒤집어졌지 말입니다 비상 떨어진 것처럼 그럼 필수 인력 제외하고 전부 피곤해 보이시지 말입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성소령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아니네 미안하다 음 음 어 이해합니다 전역했는데 부대로 돌아오면 저라도 기분이 안 좋을 법합니다 아예 지금 딸이 딸이 죽었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럼 어쩐 일로 저 찾으셨지 말입니까? 정비가 좀 필요하네 부품을 보고 싶은데 부품? 설마 그 사슬 팔 부품 말씀이십니까? 그래 사슬 길이가 조절이 안돼 윈치가 마모된 것 같은데 교체했으면 좋겠군 선배님 사슬 팔 부품 전부 퇴역 몰자 됐지 말입니다 뭐? 왜? 한참 됐습니다 워낙 연식이 있는 장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루기 까다로워서 쓰는 사람이 없다 아입니까? 하 음 선배님 군소 과정에 대해서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전 급하시면 암시장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지 말입니다 조금만 큰 데 가도 별의별 군소 폼들이 다 있습니다 군대에 도둑놈들이 좀 많아야지 말입니까? 하하 그래 그래야겠군 조언 고맙네 어디서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 큰일납니다 아 맞아 그럼 사슬 팔 훈련 코스는? 그것도 설마 사라졌나? 훈련 코스? 아 17번 훈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선배님이 쓰던 곳인데 연구 결분으로 평생 남겨둬야 한다입니까? 승강기 불러드림까? 부탁하네 와 오자 불러오는 중 다시 면 됩니다 시원하게 부수고 오십시오 오우 어두운데?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17번 훈련장 가동 신원 확인 신원 확인 완료 복귀를 환영합니다 준장님 여긴 3년 전이랑 변한게 없군 그대로야 표준 훈련 코스로 세팅해 표준은 동길령 훈련 승인 완료 정면에 게이트로 입장하시면 훈련이 시작됩니다 사슬 8기동의 핵심인 스윙데시입니다 스윙데시는 사슬 연결에 강한 회전력을 생성합니다 해당 원 이론은 됐다 그냥 저번 띄워 뭐 다 아는 얘기잖아 그지? 띄워 필수 피해를 입었을때 스페이스를 눌른 리버셀드의 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거야. 하지만 난 맞지 않는다. 내가 곧 전설일지니. 뭐야 이거. 적에게 사슬파를 발사하여 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좌클릭을 누르고 있는 동안 이동할 수 있어요. 때면 서영함과 동시에 조준하고 있는 방향으로. 대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하하하하. 훗. 이제 저거 붙잡고 날아다닐 수 있죠. 이거. 야 연습장도 바뀌었네. 그지. 전체적으로 훨씬 더 고급지게 바뀌었어. 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거. 어? 로봇 디자인도 바뀐. 랄랄라. 훈련 마지막 점검입니다. 정변 4개의 부위 앞에 서시면 종합기능 패스트가 시작됩니다. 최고 기록은 12년 전 준장님의 기록인 26초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뭐. 어. 아. 26초? 26초 깨야돼? 아니 왜 갑자기 타임어택하고 그러세요. 부담되게. 내가 26초 못 깨면 난 전성기 시절보다 못하다는 거야 지금? 난 쓰레기라는 거야? 아. 딱 26초.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장님. 조금 더 녹슬지 않으셨군요.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됐어. 전성기 시절과 똑같은 수준. 선배님. 작전 0.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대체 왜.. 어째서.. 영어가 뭘 의미하는지 선배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작전 취소하십시오 선배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령이.. 그만. 이미 결정한 일이다. 미안하다. 선배님. 남길 물건 두고 가십시오. 모실 때.. 함께 모셔드리겠습니다. 작전 0호라는 게.. 작전을 완료하고.. 자기 목숨을 끊는 게 작전 0호인가 봐. 천하무적.. 정혜군인.. 천하무적 정혜군인.. 천하무적.. 천하무적.. 정혜군인.. 이게 철호패야? 근데 철호패가 뭐야? 철호패가 아니라 철호패 철호랑이라는 뜻이야 대장님한테 주어지는 표시야 대장님? 아빠 대장님이야? 역시 아빠는 천모아적이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선배님 작전 최종 승인 떨어졌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 헬기는 작전지역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시간 전 이 도시로 연결된 모든 채널이 일시에 차단되었습니다 인공적인 네트워크 블랙아웃이라고 기술부가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소득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사이버 테러로군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보는 전부 실제 상황이며 극비사항입니다 이게 블랙아웃 이전의 도시의 모습 그리고 이게 블랙아웃 이후의 모습입니다 빨간 점이 식별 가능한 시민입니다 30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마구 시민 297만명이 모조리 증발했습니다 산나비 거의 확실합니다 마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조사팀을 파견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시간 전 한 생존자가 블랙아웃을 뚫고 구조신호를 보냈습니다 생존자의 이름은 금마리 금마리는 컴퓨터 엔지니어로 마구로 파견된 조사팀의 멤버였습니다 작정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마리를 구출하여 신변을 보호하는 것 두 번째 어? 뭐야? 상황 보고해 헬기 우미의 피격입니다 도시 대공포대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공포대? 경고는? 없었습니다 선제사격을 까했습니다 도시 방어시스템 연결해 응답이 없습니다 수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헬기 돌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선배님 마구시 대공체계는 아무런 경고 없이 사격할 정도로 어술하지 않습니다 산나비에게 군사시설까지 장악당한 겁니다 작전을 취소해야 합니다 파일럿 헬기 돌리지마 항로 그대로 유지해 도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격추당할 겁니다 선배님 돌아간다고 방법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머뭇거리면 산나비는 사라질 거야 저번처럼 네놈 때문에 또 산나비를 놓칠 수 없다 당장 헬기 돌리 마구로 항로 그대로 유지해 아 하지만 중전 작전 0호가 발령됐다 모든 통제권은 나한테 있어 항로 그대로 유지해 알겠습니다 파일럿 작전 목표 지점까지 얼마나 남았지? 2km 정도 남았습니다 난 여기서 강화하겠다 해치 열어 잘못 들었습니다? 해치 열어 그리고 넌 여기서 돌아간다 준장님 지금 헬기 시속이 200km가 넘습니다 파일럿 해치 열어 죄송합니다 준장님 전 끝까지 모셔드려야겠습니다 파일럿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번에 아빠 괜찮지 않았니? 아니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음 busted 금말의 위치æ 뛰어 금말이 위치뛰위치 무슨 Qué지? 왜 천입니? 어? 뭐야? 뭐야? 젠장 시작부터 단단히 꼈군 왼쪽 오른쪽 갈 수 있지만 왼쪽 오른쪽 갈 수 있지만 왼쪽으로 다가가면 2키를 누를 수 있죠? 중성 이거 내가 넣으라고 했다? 얘들아 난 너무 자랑스러워 이 장면 볼 때마다 그리고 이걸 적용시켜주신 제작진분들 진짜 개사랑합니다 아 여기 안 잡히죠 아! 뭐야 이거 세이브 마고시티가 맨 처음 플레이 했을 때보다 지형 지물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처음 하는 것처럼 플레이 하게 되네요 완전 어려워 진짜 우리 데모 때 플레이 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진짜 여기가 어디임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완전 다 바뀌었어 히히히어억 야아 아 아 밑으로 떨어지는 거였구나 깜짝이야 죽는 줄 알았네 기술군 혁신으로 불행 한 도시 마고시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도시인데 더 어 가 떨어지고 복이 꺼졌어요 불행 한 도시 소름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냐 대단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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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프로토콜 발동 귀하 본인 번영을 위해 즉시 도시 뭐지 폐쇄 사슬팔 최고 응 안 돼 폐쇄 보안 재개 아주 잘 돼 있네 마고특별시라고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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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아니 준장님이 너무 간지가 나니까 나도 플레이를 간지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굉장한 중압감이 있어요 지금 아아 한 분이라도 실수하면 갑자기 몰이 확 깨져버리니까 조심해야 돼 네 버핀이 따라오는 연출이 생긴건가 추가가 된건가 아님 원래 있었던건가 기억이 안나요? 그냥 잘 만들었어요 쥐새끼 하나 없군 정말 텅 비었어 툴 젤 쥐새끼 세이브는 해야겠지? 이게 세이브겠지? 저거 안건드리면 그럼 세이브가 안되나? 나봉 어? 야 저기 머핀 보인다 멀리서 애들 살짝살짝 보이네 если 저게 대해석을 더하여 뭐야? 아, 어, 해로운 적. 앞에서는 공격이 불가능한 친구죠. 뒤가 더 있어? 방금 정면 공격 아니었나? 저 방패가 설치되기 전에 공격하면 잡히는 것 같아요. 이 딱 그 80, 90년대 느낌의 간판. 핑크색. 감성 좋다. 어디 갔지? 너 뭐야? 왜 날 쫓는 거지? 말 못한다고 대충 얼버블 생각 마라. 금마리? 금마리가 네 주인인가? 좋아. 난 금마리를 구출하러 온 군인이다. 네 주인은 지금 어디 있지? 요란 떨지 마라. 그냥 위치만 말해. 이 근처군. 누가 너더러 따라오라고 했지? 하... 정신 사나우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와. 슈퍼마켈! 슈퍼마켈! 아니 뭐 피니 녀석 꽤 잘 따라오잖아. 엄청난 녀석이군. 나의 사슬팔 컨트롤을 따라오다니. 슈퍼마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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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마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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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난 전설의 준장이니까 실수하지마 4 5 6 6 또 있어? 난 전설의 중장이니까! 어우 부담돼 어우 기기 나는 나는 옴닉이닷 니닷 니닷 옴닉이닷 꺄앗! 꺄앗! 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도 착각을 삼게요! 나쁜 짓 안하고 살게요! 금말이? 누구세요? 사람 맞아요? 널 구하러 왔다! 일어나! 절 구하러 왔다고요? 설마... 구, 구닌 아저씨에요? 그래! 왜? 혼자서 온거에요? 그래! 그만 물어보고 일어나! 다, 당신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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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신변안전보장해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분명 안간다고 해도 괜찮다고 구역구역 끌고와놓고 구하러 온다는게 콜라 간병이에요! 애초에 있던 유령들씨에 던져놓을거였으면 차라리 사용을 시키지! 내가 이래서 애국을 못해! 진정해 그 신변안전보장해주려고 내가 여기 온거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눈만 마주치면 총겨누누 미친로봇들 사이에 내팽겨치고 진정? 내가 머핀! 머핀 괜찮아? 고장난 곳 없어? 아저씨가 머핀 데려온거에요? 그거 이름이 머핀인가? 알아서 잘 따라오던데 그보다 금말이 이럴 시간이 없다 장난치고 있을 때가 아냐 장난? 지금 제가 장난치고 있는걸로 보여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죽음의 문턱을 몇번이나 아저씨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온거에요? 주변에 살인 로봇들 쫙 깔려있을텐데 걱정마라 이 사슬맨이 다 처리했으니? 처리했다고요? 뭐를 아니 어떻게 설마 부순건 아니죠? 제발 아니라고 해줘요 부숴었어 모조리 다 아 망했다 무슨 문제있나? 문제가 있냐구요? 많죠 그것도 아주아주아주 많죠 그 로봇들건 까악! 아 저 깡통들 때문에? 아니 아니에요 이곳에는 이곳 바닥 아래에는 온다 아 고옥 수고하세요 멀뚱이 서서 뭐해요? 도망쳐요! 도망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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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나는 전설의 준장이니까! 아야! 아이씨 결국엔 한들 맞아버리네 must be spam 버텨야 돼요? 덜렁덜렁 여기 맛좋은 미끼가 있어요 먹고 싶지이ieren 하고 싶지 끝난건가? 미쳤어요?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끝나는 거 몰라요? 빨리 그만 취소해요! 아직 늦지 않 하! 진짜 왔잖아! 도망쳐요! 우리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부라예요 와 쩐다 여기 좀 더 비쳐봐 그러니까 아저씨 말을 정리하자면 좀 더 위쪽 머피는 전등이 아니에요 아무튼 아저씨 말을 정리하자면 이거죠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도시로 왔다 맞아요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 대충은 안다니까 이 도시에 네트워크 블랙아웃이 일어났지 그거 말고는요? 더 필요한가? 당연하죠 이 도시 꼬락순이를 봐요 도시에 있는 모든 게 우릴 죽이라고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닥은 죄다 박살나서 2만 볼터짜리 누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나마 멀쩡한 바닥 아래엔 800톤짜리 강철지렁이가 돌아다니죠 뭘 믿고 그렇게 태평해요? 그리고 시민 300만 명이 증발하기도 했지 꼬마야 난 군인이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감정적으로 구는 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돼 네가 뭘 걱정하는지는 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넌 정보만 넘겨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보요? 그래 정보 너희 조사팀이 찾아낸 정보 아 그 정보 말인데요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없어요 뭐가 없어 정보가? 아니 구조 시인에는 분명 정보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구하러 올까봐 그랬죠 그리고 애초에 당신네들이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잘못 짚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지? 하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네트워크 블랙아웃 있죠? 그건 단순히 도시 네트워크가 먹통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결과일 뿐이죠 설명해 이 도시 그러니까 막 아 그만 그런 식으로 설명하라는 게 아니다 말 개빨리 안 아웃사이던 줄? 그럼요? 난 엔지니어가 아니야 결론만 얘기해 도시의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어요 아무런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구요 조사팀을 몇 명을 보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긴 말 그대로 텅 빈 도시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졌다고? 네 깨끗하게요 하아 돌겠군 좋아 금말이 너는 이제 이 도시에서 빠져나간다 네? 네 말이 사실이라면 넌 더 이상 이 도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위험하기만 할 뿐이다 아니 그래도 그럼 아저씨는요? 계획이 뭔데요? 이제부터 그걸 알아내야지 아저씨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왔다 했죠? 그래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얼마나 믿어도 돼요? 지금 그걸 나한테 묻는 거냐? 너 믿고 싶은 만큼 믿어 딱 하나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분명 마음이 안 들 거예요 낚시 좋아해요? 이오! 갈고리 어? 얘네 도트도 바뀌었음 이거 설명할 때 얼굴 바뀌었어 이 거대하고 시끄러운 기계지렁이의 정식 명칭은 집행명령이에요 이름 진짜 구리죠? 정확히는 지렁이가 아니라 이동형 거대 파쇄기에요 이동형 파쇄기? 왜 파쇄기를 이동형으로 만든거지? 건물을 빠르게 철거하려고 만든거래요 여기 마구 최하층은 워낙 재개발이 잦으니까요 중요한건 도시를 이 꼴로 만든 테러리스트가 저 파쇄기에 손을 봤다는거에요 보면서 도시바득이 어떤 꼴인지 잘 봤죠? 어디를 어떻게 건드렸길래 이렇게 되는건지 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미쳐버린 파쇄기가 도시바득을 전부 박살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치비하게 몇시간만 더 지나도 도시의 멀쩡한 바닥이 남아나지 않을거에요 그건 확실히 이상하군 좋아 계획이 뭐지? 제 계획은 한마디로 낚시에요 들어봐요 첫째 크레인을 조작해서 갈고리를 바닥까지 내린다 여긴 이상할 정도로 크레인이 많으니까 위치는 어디든 괜찮아요 크레인 조작하는건 제 전문 분야니까 저한테 맡기면 되구요 둘째 저 파쇄기가 갈고리를 물면 그대로 잡아당겨서 땅밖으로 꺼낸다 땅밖으로 끌려나온 파쇄기는 자기 무게를 못 견디고 허리가 뜯겨 나갈거에요 그러면 끝 여기서 게임 오버인거죠 마지막 코어에 남아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한다 블랙박스 안에는 잠깐 기다려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 아! 마구그룹에서 만든 코어에는 모든걸 기록하는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 블랙박스에는 기록기능만 있어서 내부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죠 금말인즉슨 블랙박스 안에 도시를 이렇게 만든 흔적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추적을 시작하면 돼요 불가능해 건물 철거용 바쇄기가 그깟 갈고리 하나 못 부술 것 같아? 맞아요 갈고리는 그대로 찢겨 나가겠죠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 이게 집행명령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이 주둥이에 들어가는 순간 강철이든 뭐든 갈갈이 찢겨 나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몸뚱이의 동력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벅찰텐데 그 비결은 짠! 이 파쇄기에는 주둥이 그러니까 회전날에만 동력을 공급하는 파워가 따로 있어요 이 파워를 작동불륨으로 만든다면? 갈고리를 분쇄하지 못하고 그대로 입에 낄 거예요 그때 크레인으로 잡아당겨서 땅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어때요? 완벽하죠? 그 파워는 어디에 있지? 입 안 해요 간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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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말을 끝까지 들어요 제가 대책하나 생각을 안 했을까봐요? 결론만 말해 저 파쇄기는 주기적으로 정비소로 돌아가요 그때 파쇄기가 잠깐 온라인이 되거든요 그때 제가 파쇄기에 접속한 다음 파워에 과발을 걸어서 망가뜨릴 거예요 접속? 어떻게? 지금 도시 네트워크가 전부 먹통된 거 아니었나? 외부망은 그렇죠 마구 그룹 사내망은 몇몇 회선이 살아있어요 그쪽으로 우회해서 접근하면 돼요 우회한다고? 아 너 해커였군 해커라니요? 정보자산취득 전문가라고 해주세요 그럼 그렇지 역시 해커였어 평범한 엔지니어를 이런 도시로 파견할 덕에 있나 파워를 망가뜨리는 건 확실히 할 수 있는 건가? 그럼요 전문가한테 믿고 맡겨봐요 흠 어떻게 파쇄기가 갈고리를 물게 할 거지? 갈고리만 던진다고 물고기가 낚이겠어요? 떡밥이 있어야죠 나보고 위기가 되라 역시 좀 위험하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 이대로 간다 시간이 없어 진짜요? 좋아요 진짜 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는데 아까 한 차례 난동을 피웠으니 파쇄기는 지금 정비소로 돌아가 있을 거예요 이 근처에 마고 네트워크 허브가 있으니까 거기서 파쇄기를 해킹해볼게요 한번 해보자구요 렛츠고 니 뭐임 이게 맨날 당하는 곳인데 오늘도 당했네 아야 마지막으로 잡을 수 описании 여러분 5 6 4 5 8 8 9 8 9 8 11 어? 뭐야 이거 아아 바닥 바닥이다 전선 흐르는 곳인 줄 알았는데 멀쩡한 곳이었네 아우 야 떨어짐 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야 되네 이거 맵디자인 누가 했노 아주 악랄해요 칭찬해 잠깐만 여긴 뭐야 아 아무것도 아니구나 뭔가 히든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지? 막 진엔딩을 보기 위해선 이런 아이템을 모으세요 막 아니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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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는 항상 게임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난 게임의 품질은 BGM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산나빈은 이미 BGM부터 갓겜 확정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 어 저기 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시간 좀 먹기죠 조금만 기다려요 저 파쇄기를 해킹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동력을 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못할 건 없지만 그럼 파쇄기를 땅밖으로 꺼낼 수가 없잖아요 파쇄기 코어에 블랙박스가 필요한 거라서 그렇군 아저씨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아니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하하하 군인이라고 하셨는데 평범한 군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말은 모든 군인이 팔에 그런 걸 달고 다니진 않잖아요? 마! 내가 살아있는 전설 준장이야!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대답했는데 심으로 안 들리나 봐 그래 굿빛 특수부대 같은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비밀 요원처럼? 편한 대로 생각해 그럼 아저씨도 신발 밑창에 숨겨둔 칼 그만 이래 집중해라 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곳으로 보내졌나? 네? 잘못이라뇨? 나른 일을 하는 해커는 딱 한 종류뿐이야 감옥 가는 대신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잘 아시네요? 맞아요 거래를 좀 했죠 무슨 잘못을 했냐면 아 진짜 민망하게 뭘 그런 걸 물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했어요 그 중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경찰에 잡힌 거 허 여기서 나가면 평범하게 살아 잡힐 일 하지 말고 글쎄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 네 기회가 되면 이게 뭐예요? 명함? 이 도시에서 빠져나가면 백대룡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전했다고 해 네 전과를 지워줄 거다 어 진심이에요? 그게 돼요? 믿던 말던 내 맘이다 어?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뭐야 아저씨?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뭐지? 대역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 데이터가 날아가면서 전상방 설정까지 싸그리 초기화된 것 같아요 설명해 아니 아니 그냥 뭘 해야 할지만 말해 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중계기를 전부 끄면 되는 거죠 보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총 3곳에서 충돌하네요 위치 전송해 내가 다녀오마 저랑 나눠서 가요 아니 넌 여기서 대기한다 네? 왜요? 위험하니까 에이 괜찮아요 제가 무슨 5살 애도 아니고 아까 5살 애처럼 벌벌 떨던 게 누구였지? 그 그땐 머핀이 없었을 때고요 지금은 머핀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됐어 나 혼자 다녀온다 그냥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괜찮다고 몇 번 말해요?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제가 무슨 아저씨 딸이라도 돼요? 아저씨 딸 아저씨 딸 아저씨 딸 이 자식이 지금 금말이 내 말 들어 자존심 세울 문제가 아니다 네 계획대로 가기로 한 이상 넌 민간인이 아니라 정보원이야 네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누가 단서를 추적하지? 내 판단을 믿어 알았어요 그렇게 무섭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요 채널 열어요 중계기 위치 전송해 드릴게요 이야 이것이 사이버 펑크 됐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채널로 연락할게요 그래 금방 다녀오마 렛츠고 아저씨 연결 완료됐어요 이거 잘 보이죠?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저 컨트롤하느라 바쁘이게 뭐야 TikTok uka 아저씨 연결 완료됐어요 오늘은 Sandman은 우리의 위치와 나의 위치에서 아들 그니까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저희가 그 주지않을 저희의 위치와 너의 위치에 너의 위치에 건가 나의 위치에서 또 둘 그 주지않을 모두 우리가 됐어요 중계기 하나가 꺼졌어요 근데 뭐 부서지는 소리 나지 않았어요? 하아! 팔이 잘 봐요 두 개 째? 버튼 하나만 누르면 꺼지는 걸 왜 다 쳐부수고 난리야? 금마리가 화내가지고 벌받았네 내가 중계계를 부수는 이유? 그것은 내가 뭐야? 금마리 내 위치 추적하고 있지 이 문 열 수 있나? 금마리? 이미 열고 있거든요 빨리 좀 부탁한다 시간이 없어 아저씨 메말랐던 얘기 많이 듣죠? 아저씨 군인인 거 알겠어요 이거 작전이고 어쩐 거 알겠는데 근데 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그래요 제가 나쁜 일을 어? 그렇게 하려고 사람 뭐하는 차단이 완료되었습니다 ím? 아 으 으 3개 째? 아닌가 다했나? 뭐야 어디갔어 금말이? 금말이! 아저씨! 금말이 내가 분명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지 왜 말을 안듣고 멋대로 사라져 네? 그게 무슨 소리에요 제가 분명 아저씨 채널로 잠깐 확인할게 있다고 제 메시지 못받았어요? 아니 설마 아저씨 통신 꺼둔거에요? 아저씨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빨리 이쪽으로 와봐요 아니요! 준장님 개 처맞아야됨 금말이가 천사네 이게 다 뭐지? 아까 아저씨 오기 전까지 파쇄기 위치를 추적했거든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가 바로 집행명령의 정비소에요 정비소?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내 말이요! 누가 봐도 여기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잖아요 근데 아저씨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마고 내부망을 좀 더 뒤져봤거든요 이 근처에 유독 화물 드론들이 많죠 그런데 도시에 있는 모든 화물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에요 그게 무슨 뜻이지? 모든 화물의 하역장이 바로 이 쓰레기장이라니까요? 하역장? 그럼 네 말은 이 모든 화물들이 이 쓰레기장에 버려진다고? 네! 몇번을 확인했어요 확실해요 허... 설마 이것도 테러의 일부인가? 테러...요? 웬 테러... 아... 아니에요 이건 마고 그룹 내부에서 찾아낸 거예요 애초부터 모든 화물들이 이 쓰레기장으로 보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 도시 이 기업의 디폴트 설정이라고요 이 도시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네? 니가 말한 사실은 분명 이상하다 고린 이유가 분명 숨겨져 있겠지 하지만... 그래서? 주변을 둘러봐라 쥐새끼 하나 없이 텅텅 빈 이 도시를 봐 난 마고시를 이렇게 만든 놈을 잡으러 여기 온 거다 이 도시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든 그건 내 알바가 아니다 이건 금말이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건... 그렇긴 하지만... 어? 저게 뭐지? 위험해! 으으! 확실히...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게 지금 확실해졌네 그지? 아저씨! 아저씨! 어핀 더 빨리! 아저씨 정신 차려요! 내 손 잡아요! 잡았다! 으으... 으으... 어핀 조금만 더 힘을 내봐 금말이 출력을 올리란 말이야 머핀 금말이 네? 네... 네? 침착하고 내 말 들어 이 아래 뭐가 있지? 아... 아래요? 그걸 왜 물어요? 난 올라갈 수 없어 니 드론은 날 끌어올릴 출력이 안돼 난 떨어진다 이 아래 뭐가 있지? 대답해! 파... 파쇄기요! 파쇄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화물 들어? 저... 너 몰라요! 이상하게 그런 걸 묻는 이유가 뭐예요? 크레인은 이 아래까지 가동 가능한가? 크레인이요? 아저씨 설마... 니 낚시 작전 기억하지? 계획은 그대로 간다 미쳤어요?! 파쇄기는 파워는 그대로라고요! 갈고리가 박살날 거예요! 언제나 방법은 있다 내려가서 파쇄기를 약화시길 방법을 찾아보마 그동안 넌 크레인을 준비해 알겠나? 하... 하지만... 금말이! 정신 똑바로 차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대답해! 네! 좋아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를 노리고 있어 절대 노출된 공간에 있지마 아저씨! 통신 채널 열어야! 걱정하는 외침이 아니었군 신 chega 다시 홍보 다 요오오옿! 마이오옿! 요오오옿! 요오오옿! 먹을 거다! 야어! 신나요오오옿! 전설의 중장님 갈려나간다 뭐야 이거 아야야야 저걸 쉽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여 위에 그냥 앉아있을 수 있네 여기여기 저 이걸 드셔야 돼요 오케이 레츠고 하하 꿀좋다 매콤한 맛 뭐야 실력이 더 뛰어잖아 미미 터져 워 엠 엠 엠 엠 칼고리 내려온다 칼고리 내려와 물어!! PK!! 어떻게해? 좋아 잡았어 내리쳐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 나도 몰라 그냥 누르래 막 막 눌러 군만말고 준비해 공격 쭈욱 숱 제대로 박혔다 대박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아요? 짜잔 아이씨 짜잔 주접 그만 떨고 빨리해라 치 재미없게 오 와 대박 이게 뭐야? 뭐지? 설마 이 고생을 했는데 블랙박스 없다는 소리만 해라 블랙박스? 블랙박스? 그건 이제 잊어버려 더 좋은걸 찾았으니까 비트코인 어? 마고 그룹 골든키 뭐에요? 타요 그거 알아 아빠 티라노사우루스는 아기 때 몸이 깃털로 덮여있었대 난 그거 싫어 그래? 아빠는 딸이 티라노를 좋아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싫다는게 아냐 기탈티라노가 싫다는거야 그건 완전 큰 새처럼 보일거 아니야 그치? 난 새가 싫어 새들은 너무 높이 날아다닌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도 새가 싫어지는걸 근데 아빠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 티라노의 울음소리는 비둘기랑 비슷할거라는 가설도 있거든 구구구구구 그거 참 유용한 정보구나 근데 딸 아빠 언제까지 이 모자 쓰고 있어야 해? 아빠 움직이면 안돼 모델이 움직이면 안좋아 아빠 혹시 그 모자 마음에 안들어? 선생님이 잘 만들었다고 완전 칭찬한건데 그런 뜻이 아니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냥 좀 버섯거리는구나 딸 그런데 아빠한테 이게 뭐하는 숙제인지 말해줬던가? 이거?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려오는거 난 아빠랑 이렇게 같이 쓰... 아저씨! 어? 왜 갑자기 멀뚱히 서있고 그래요 제가 또 이해하기 어렵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라도 했나? 여긴 어디지? 헐 아저씨 진짜 나빴다 지금까지 사람 떠들게 해두고 멍때린거에요? 미안... 미안하다 잠깐 생각할게 있어서 다시 말해줄 수 있겠나? 세번째는 없으니까 잘 들어요 여긴 마구 건설 지하에 있는 기밀시설이에요 여기서 마구 건설 대표이사실로 직통으로 갈 수 있죠 거기서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거에요 좋아 그럼 뭘 뜸 들이고 있지? 와... 이 아저씨 진짜 한개도 안들었네 저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있었잖아요 뭐가? 저기있는데 저거 저 뒤에 adviser 집행명령이 몇개야 이래도 이 도시가 뭘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거 전부 작동하는 건가 그건 모르죠 저희가 하나 부숬으니까 하나 새로 작동할지도 대체 뭐 때문에 이런 기계가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이런 거대한 시설까지 만들어 가면서 금말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만이야 관심 끄고 대표 이사실로 안내 치 내가 그렇게 말 줄 알았다 뭐 아 움직일 수 있구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게 왜 궁금하지 내일을 신경 꺼라 저는 뭐 질문도 못해요 잠깐만요 왜 안 궁금해 하는 건데요 뭐를 여기 뭐가 또 있어요 당연히 굴인데 풀풀 나는 수상한 도시지 이 도시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냐고요 그래야 하나 아저씨가 이 도시에 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라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라 됐어요 내가 뭔 얘기를 해요 근데 아저씨 저희 꽤 선발이 잘 맞는 거 같지 않아요? 무슨 의도지? 의의도라니요 그냥 제 말은 뭐랄까 세상엔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고 마침 제 능력이 꽤 쓸만하달까? 뭐 그런 뜻이죠 아까도 다뤄 생각하지 마라 왜요? 왜냐고? 그건 오히려 내가 먹고 싶군 난 분명히 네 전과를 없앨 기회를 줬어 그런데도 왜 날 따라오려고 하는 거지?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거야 아저씨가 걱정되니까 그렇죠 말하기 싫으면 하지마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따라올 생각 말고 정보 넘긴 다음 바로 이 도시에서 나가라 네? 그런 게 어딨어요? 그 말이 너랑 협상할 생각 없다 아저씨 뭐가 문제예요? 문제? 그렇잖아요 지금 아저씨 되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아무리 이게 인물하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아저씨는 좀 더 맹목적이라고 해야 할까? 꼭 무언가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이아악! 아야야 같이 가요 뭐야 이거 머스크 형님이 여기 왜 있어 화성 갈끈이가 마고 보건설 대표이사 나 일론 나일론? 재질이 많이 바뀌어버렸는데 사람에서 재료로 제가 관상 이런 거 참 싫어하는데 이 사람 관상을 보아니 사람 여럿 힘들게 했을 것 같네요 하하하하 니가 그런말 해도 되는 거냐? 무슨 의미? 뒤에 혜태가 아주 귀엽군요 아 같이 좀 가요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사님 우와 금말이 여기 놀러온 거 아니다 저도 알거든요 나한테 한몰해 진짜요 이런 해킹 기술은 어디서 배웠나 해킹이 아니라 정보 자산 취득이라도 자꾸 그러네 누가 들으면 오해한다구요 진짜 그리고 이건 골든킷 통해 하는 거라 완전 합법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했나? 알았으니까 그 정보 취득인지 뭔지 빨리나 해봐 마구 기밀 채널 본산 보안 체계를 적용한 마구 채널은 외부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짜단하고 에휴 내가 이 아저씨 붙잡고 뭐하고 있냐 이걸 통해 도시 모든 곳에 접근할 수 있어요 당연히 블랙박스도요 여기에는 어... 뭐야 이게? 무슨 문제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아무것도 없다고? 설마 아닐 거야 설마 진짜로? 아무리 막 나간다지만 정말로? 블랙박스는? 블랙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는 못 건든다며? 그것도 진작부터 업데이트가 끊겼어요 하... 미치겠군 다른 방법은 없나? VIP용 핫라인이 살아있긴 한데 동기와 내용이 한 건 있습니다 동기와 내용이 한 건 있습니다 뭐야 이건? 해석해 금말이 좀 있어 봐요 데이터 부분이 깨졌다구요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아 보자 산나비 에? 어디까지 봤어? 네? 어디까지 봤냐고 산나비에 대해 어디까지 봤냐고 하시면 거의 못 봤죠 똑바로 말해 진짜예요 읽기도 전에 아저씨가 잡아당겼잖아요 왜 그래요 산나비가 뭔데 그래요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설명 좀 해줘요 그 말이 잘 들어 무슨 일 있어도 절대 산나비와 엮여선 안 돼 그것들과 엮이면 그때부터 넌 살아있는 송장이 된다 네가 뭘 하든 어디에 숨든 그것들은 널 찾아내서 죽일 거야 살아있는 송장이라니 그게 무슨 촌스러운 농담이에요 안 어울리게 지금 진심으로 아는 소리예요? 진심이냐고 도시에 이 사단이 난 걸 보고도 아직도 모르겠나 산나비가 대체 뭐길래 내 말을 아직도 이해 못했나 보군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럼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좀 내려놓고 얘기하면 안 될까? 다시 꺼지고 있어 다시 켜졌는데? 뭐지? 뭐지? 모든 이사님들께 알립니다 회사 머니 완전히 무력화됨에 따라 최종 해결 프로토콜이 발동되었습니다 모든 VIP는 즉시 매뉴얼에 따라 모든 개인 데이터를 말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최종 해결 프로토콜? 놔봐요 금말이 아 왜요? 이것도 읽으면 안 돼요? 최종 해결 프로토콜 회사 보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의 시나리오 모든 교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와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말수합니다 그리고 어? 도시중앙 핵분연론을 융해시키기 시작했나? 아저씨 좀 멈춰봐요 아 진짜 좀 혼자서 뭘 어쩌려고요 아저씨 금말이 분명 여길 떠나라고 했을 텐데 방금 못 들었어요? 핵발전소를 터뜨린다잖아요 자폭기능에 있는 미친 도시에서 혼자 뭘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여길 떠나라고 하는 거다 저도 따라갈게요 아까 봤잖아요 저께 도움 된다고요 돈? 무슨 도움? 그깟 고철지렁이 잡는 거? 제가 뭘 더 할 수 있는지 알면 놀랄걸요? 당장 마구시를 떠나라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핵폭탄으로 변하기 전에 폭발전에 빠져나오면 돼요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거 없어요 금말이 죽을 수도 있다 얼마나 대단한 목숨이라고 아쉬워할 거 같아요? 이젠 정말 궁금하군 왜 갑자기 이렇게 용감해졌지? 살아보겠다고 거짓 구출 신호까지 보내지 않았나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제 전과를 지워준다고 했죠? 그 다음엔요? 아저씨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금말이 느낌이 와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는 느낌이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제 남은 인생 아저씨한테 배팅할게요 안 돼 산나비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너희들이 실수한 게 있어 난 너희가 어디 숨어있는지 알아 도시 최상책 너희를 반드시 찾아내서 미쳤어? 내 말 뭘로 들었나? 네가 뭔 짓을 한 건지 알아? 있잖아요 저 사실 아까 그 내용 다 봤어요 이제 저도 살아있는 송장인 거죠? 아휴 위치를 안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그 산나비인지 뭔지 하는 것들이 거기서 기다려준대요? 산나비를 추적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저씨는 팔뚝이 부수는 걸 잘하지 몰라도 정보 찾는 건 제가 전문가예요 알아요? 정보전? 그리고 전 이 도시에서 되게 공부하고 왔다구요 아저씨 이 도시 와본 적 있어요? 없죠? 도시가 폭발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아저씨를 도와줄 전문가가 필요할 거라구요 내 말 들려요?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아 진짜 아저씨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목소리 좀 낮춰라 귀청 떨어지겠다 감마리 니 꽁꽁이속이 무엇인지는 도대체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둬야겠다 난 지금 작전을 수행 중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나?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요? 한 번 딱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동료로서 니 쓸모를 보여라 물론이죠 절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해라 뭔데요? 내 지시를 따라라 특히 니 멋대로 행동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알겠나? 음... 혹시 약간의 자율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간방 떠는 것도 금지다 그럼 조건이 두 가지 아니에요?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벌써부터 팔자이도 없는 군대 온 것 같네 뭐 어쨌든 한 배를 탄 기념으로 하이파이브 한 번 할까요? 산나비는 마구 최상층에 있다고 했지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여도 상관없으니 빨리 말해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요 바로 기차를 통해서 가는 방법 기차? 최상층으로 가는데 기차를? 마구 씨는 기차가 수직으로 다니거든요 도시가 위아래로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수직으로? 허... 좋아 그럼 그 기차는 어디에서 탈 수 있지? 대피로를 거꾸로 따라가면 마구 상업지구가 나와요 바아로 거기에서 기차를 탈 수 있어요 좋아 이해했다 바로 출발한다 좋아요 가보자구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잘 따라오네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이 붉은 공간은 대체 뭐지? 이거요? 딱 보면 느낌 오지 않아요? 들어가지 말란 경고예요 나도 글씨는 읽을 줄 알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 거다 어떻게 되냐면 별일 없어요 별일 없다고? 네 정말 믿어도 되나? 아참 제 말 못 믿어요? 아 막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그러네 정 못 믿겠으면 제가 직접 보여줄게요 잘 봐요 아씨 뭐야 왜 안넣어 자 이제 진짜 보여드릴게요 거봐요 멀쩡하잖아요 앞으로 전문가의견 의심하기 없기에요 이제 와서 묻는 것도 좀 이상한데 아저씨 몸에 인간인 부분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걸 왜 묻지? 여기서는 신체 출력이 일정 이상이면 요격 시스템이 작동하거든요 아 아니 진짜 웬만해선 다 통과하거든요 진짜로 이 팔을 보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 죄송해요 아저씨 증강신체가 그 정도로 출력이 높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꼭 먼저 말해라 그럼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지? 위험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음 이 요격 시스템은 도시관리체계에서 운영 중이네요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벌써 주어진 길에 라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때 저같은 진짜 전문가는 발로 뛰어서 해결책을 찾아내죠 조금만 기다려 제가 여길 넘어갈 방법을 찾아볼게요 컨트롤 패널을 찾았어요 어? 아 조명 전원이구나 왜 버튼을 써놓지 않는데 이건 뭐지? 생명유지 시스템 비활성화 모든 인원은 시설에서 즉시 이탈하시길 바랍니다 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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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요 가운데 빨간 버튼은 절대 누르지 말고 오우 오우 호우 호우 예아 깨 어 어떻게 넘어왔어요? 눌레라 오우 이건 물자수석 라인인가? 아 맞네 이거랑 딱 붙어있으면 신호를 감출 수 있겠네요 물론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저는 전문가니까요 한 번만 봐주마 어서 가자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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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상구는 반대쪽인데요 버핀 잘 따라오네 발고리에 매달려있는거 완전 간지하네 도트 왜이렇게 잘 찍었어요 그 장면이다 그 장면이다 얘들아 이것이 조선의 사이버펑크여 이것들아 우협 바로 여기가 마거시의 중심이자 심장 마천루의 바다 자본주의의 꽃이자 가능성의 메카 최악의 도시이자 가장 화려한 도시 저세상 활락가 마구 사갑지갑 예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될 줄이야 별세계군 하늘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야 여기 또다른 별명이 해가 뜨지 않는 도시예요 건물들이 뒤덮고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우울증 시기 오겠네 사람은 햇빛을 받아야 우울증이 안걸리는데 이상하고 뭐가요? 이곳에도 아무도 없어 그건 아까 최하층에서도 그랬잖아요 새삼스러울 게 있어요? 최하층과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사람들의 사라지기 위해선 어딘가로 이동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해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변화가라면 틀림없이 사람들 또한 많았겠지 자의건 타의건 간에 그 사람들이 동시에 이 도시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면 필시 아주 큰 혼란이 뒤따랐을 거다 주위를 둘러봐라 이곳은 지나치게 멀쩡하군 사람들이 일시에 증발한 게 아니라면 여긴 분명히 이상해 그건 그렇네요 이것도 그 산나비 짓일까요? 산나비를 찾아내면 알게 되겠지 참 금말이 혹시 이 근처에 암시장이 있나? 암시장? 거긴 왜요? 구할 부품이 있다 보자 아 다행히 산업단지 아래 하나 있네요 이 근처에요 다행이군 거길 먼저 들르도록 하지 알겠어요 왔다 야 이 구린 돈 냄새 뭐랄까 구린듯한 암시장이네요 야 저기 저기 지금 금말이 기준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매대 있잖아 매대 매대 바로 오른쪽에 장작이 있다? 보여? 얘들아? 저기 장작이 인형 있어 캬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산나비 그 개발팀이 저한테 굉장히 그 저 결혼식장에도 고맙다고 연락해 주셨거든요 솔직히 제가 산나비 홍보대사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 뭔가 저도 되게 감개무량하네요 진행합시다 핫 어? 얘도 장작인형 발견했나봐 대박 이게 뭐야? 마하 고성도 칩 한정판 비교하잖아 이 소닉이니? 녹색옷에 전설에 나오는 초합군 방패도 있어 제 젤단이? 구업으로는 백원궁을 하는 버섯제국 용병모자 말이요 조선제일검 일대일 스케일구츠 는 짭이네 그래도 퀄리티 좋아 조선제일검? 뭐지? 이게 뭐지? 카타나젤인가?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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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시 최고다! 아 왜 장작인은 안 해줘 우리 장작이의 가치를 봐달라 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군요 여깄다 군용 군수 음 좋아 오른쪽으로 쭉 가볼까 에이씨 아빠 생일 축하해 괴도 다녀감 선물을 돌려받고 싶다면 뒷동산으로 오시오 다른거 상호작용 안되나 여기로 가야되네 여기로 그럼 나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팔이 고장나기 전이에요 지금 이제 스페이스로 팔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개쩌는게 뭔지 알아? 원래 원래 맨 처음에 이 팔을 고쳤을 때 팔 길이 조절하는 시스템은 이렇게 심플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팔을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했고 오히려 팔을 고치기 전보다 성능이 안 좋다 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고친 겁니다 개발방향을 완전히 바꿨죠 진짜 제작진들 미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미친 아이디어를 뭐야 이거 아빠 생일 축하해 헤헤 이것봐 이 케이크 내가 직접 만들었어 보면 맛있을거야 왜냐?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딸 여기 빵집 로고도 마저 지웠어야지 적어도 초는 내가 예쁘게 꽂았어 정말 아빠 중요한건 마음이라고 사소한건 신경쓰지마 셋하면 같이 초 끄는거야 알겠지? 하나 둘 셋 레드 선 하 하 하 아직도 모르겠는가? 난 알량한 정의 때 아무 관심 없다 모든 것은 명백하지 마치 0과 1처럼 넌 잘못을 저질렀고 따라서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어 북음 되게 좋다 원래 이거 없지 않았어 북음? 나한테 무슨 반응을 기대한거지? 이건 몰라요? 엄청 유명한 앤이잖아요 해커 무사 사이퍼 해커 무사라고? 네! 이 칼 정상 작동하는 회로 침투 장치가 내장된 진짜 해킹 도구에요 워낙 쥐잡듯이 규제하니 애니메이션 굿절 속에 섞어서 밀매하는 물건이죠 호 근데 아저씨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억변화? 이런거에 관심있어요? 음 사실 저도 옛날에 기억장난질 몇번 손댄적 있거든요 근데 결국 가짜인게 티가 나더라구요 웬만하면 하지 말아요 이딴걸 해본적이 있다고? 폐인 데리고 작정했나? 뭐래 아저씨가 보고있었으면서 누굴 중독자로 하시나 이거 왜 보고있었어요? 아저씨 딸 무슨일이 있어요? 이만 가자 내용이 바뀌었네 예전에 플레이했을때랑 내용이 확실히 바뀌었어 잠깐 멈춰 총에 맞았군 아니 총으로 다져놨다고 해도 되겠어 이 로봇은 뭐지? 금말이? 네? 아 이건 워커라는 로봇인데요 워커? 네 마고시 전용 자동차 노동자 자동차? 자동화 노동자 마고시 곳곳에서 온갖 노동을 도맡아하는 로봇 일꾼이에요 일꾼이라고 일꾼이 무슨 이유로 벌집이 되어있지? 저도 몰라요 저도 여기 처음 온거잖아요 흠 알았다 고장한 적들이 있는 모양이니 주의하며 전진한다 자 이렇게 와이어 조절해가지고 위에 딱 붙어서 갈 수 있다 아아아아아 이 말입니다 아이씨 이걸 맞네 어? 야 이거 팔 빨아들일 때 효과음 추가됐네 어? 아닌가? 아까 아까 발판을 잡아가지고 난 소리였나? 약간 푸우쉬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뭔데 아 리셋이구나 첨..철..철.. 지루해 어? 푸쉽 하는 소리 들렸지? 너희도 들었지? 아 왜 자꾸 이거 부셔? 그냥 타 출발 출발 개누료 왜 막고 그러니? 경비 로봇들이다 저건 또 뭐지? 저건 상업지구 치안 유지대네요 치안 유지대? 경찰인가? 경찰은 아니고 비슷한 거라고 할까요? 비슷한? 똑바로 설명해라 마고시는 완전 자취 도시잖아요 국가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대신 치안 유지를 하는 무력 조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고 그룹 소속 자동화 전투 안드로이드예요 흠 치안 유지대? 무장수준을 보면 당장 전쟁터에 던져놔도 될 것 같은데 저것 좀 봐요 으 으 으 으 으 으악 저것들이 범인이었군 저건 단순히 파괴하는 수준이 아니야 꼭 두 번 다시 작동할 수 없도록 폐기 처분이라도 하는 것 같군 로봇방봇대가 일꾼들을 폐기한다라 짐작 가는 점 있나? 금말이? 네? 아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를 환영하진 않는 것 같으니 아무렇지 않게 휩쓸고 오세요 지나가기 와 근데 여긴 비둘기가 뭐 이렇게 많아? 마고씨가 비둘기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전 비둘기가 싫어요 병균 많지 더럽지 아무데나 똥싸 지르지 눈 씻고 찾아봐도 이쁜구석이 없다니까 헉! 이 바로는 어? 뭐야 저리가 쳐다보면 어쩔건데 저 뒤에 댕댕랜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으면 ㄹㄲ야? 더 유튜브 AG은 맑기 더 구독된 닢은? 맑기 더 처음부터 뱀 contam 사이 ха 뱀 nos 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거 버그. 깜짝이야. 지금 1700명의 장작분들이 산나비의 버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거 제작진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뒤돌아보진 마. 고고고고고. 비둘기 따라해보는데? 의사소통하고 있는데 지금? 나중에 친구 되는 거 아니야? 가야. 빨리 와. 뭐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아, 나왔다. 검성. 와. 등장. 임팩트 무엇. 저건 또 무슨. 저스티스? 금말이. 진짜 저스티스예요? 진짜 진짜로? 코스프레 아니고? 아, 어떡해. 저 어릴 때부터 진짜 진짜 언니 팬이었어요. 아, 진짜 어떡해. 언니 저랑 사진 한 번 찍어주실 수 있어요? 따봉. 언니야? 금말이 당장 이쪽으로 와. 아저씨 저스티스는 수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멀빠진 소리 하지 마라 금말이. 너. 정체가 뭐냐. 어? 이런 장면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얘 내린 거 처음 봐. 귀 먹었나? 정체를 밝히라고 말했다. 아저씨 저스티스는 과묵한 컨셉으로 인기 있는 거라고요. 컨셉 아니에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설마 진짜? 거스토리 그만하고 내 뒤로 와. 지켜보고 있습니다. oh.. arntaru tal.. aru 저스티스를 몰라요? 전국을 떠돌며 사람들을 구하는 떠돌이 용병 저스티스 저 사람이 구한 사람만 몇 명이고 해결한 문제가 몇 개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사람인데 이 도시와 관계가 있을 리가 없어요 아까부터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나도 저자가 누구인지 안다 문제가 뭔지 모르겠나? 시민 전부가 증발한 도시에 저자만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어 그런데도 이 도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아 혹시 저스티스도 이곳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닐까요? 마고시엘은 극비사항이다 민간인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아니야 그리고 저자가 타고 있는 보행슈트 3등급 은폐기능이 달린 군용사양이다 역놀이하는 개인이 입수하는 건 금말이 저자를 추적할 수 있나? 불가능해요 정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저 정체불명의 떠돌이 용병을 추적하려던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저자는 잊기로 한다 우리의 목표는 산나비를 쫓는 거니까 출발하자 대사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 훨씬 더 못임력있게 바뀌었어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넌 뭐야 이새끼야 죄송해요 넌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앞에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였네 아 하하하하 준장님? 귀명소리가 좀 많이 깨시는데요 아니야 방금 죽은거 아니었어 죽은거 아니고 그냥 피가 1단거야 이거 원래 낙대에 떨어지는 일이 많아가지고 맵 밖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피 1만 달고 다시 그 스폰지점으로 가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사망 걸치기 사망 걸치기 있냐고? 아니 없는데 애들이 막 아니 지금 막 죽은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왜 따지냐 너네 내가 죽으면 뭐 뭐 했으면 좋겠어? 미션 미션 걸었고 오면 열심히 해줄게 열심히 해줄게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번도 안죽기 미션 한 번도 안죽기 미션 이런거 하면 재밌긴 하겠네 훨씬 보는데 스릴 있지 않을까 아 아 뭐 꼭 걸라는건 아니고 그냥 있으면 으뜰까 싶어서 말해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자기 미션 걸리니까 잘 못하게 되는데? 집중해 집중. 피 한 칸 남음. 얜 또 누구야? 포스트잇이 엄청 많이 붙어있는데? 마고물산 대표이사 최견. 이 정도 인기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탤런트를 해야겠는데. 저 완벽한 미소에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완전 인간 백정이에요. 꽤 자세히 알고 있군. 이게 다야? 앗! 머핀! 왜 머핀?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치안 유지대 변기인 것 같은데 빌려가도 되나? 아저씨 여기에 머핀 태워도 돼요? 와 개 무시하네 그냥. 안 된대 머핀. 뒤에 시메인 난전 이렇게 써있네. 약간 공산단 느낌인데? 디자인이. 잠깐잠깐만요 저 물좀 마시고. 허우. 하아. 일났다. 갑자기? 아저씨 저거 보여요? 노, 저 노란 주사위 같은 거? 어? 아아. 무적 큐브구나. 보인다. 저게 뭐지? 형태 재구성 마이크로봇. 이른바 불사장치예요. 저게 근처에 있으면 치안 유지대의 안드로이드들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아요.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즉시 수많은 마이크로봇들이 순식간에 복구시키니까요. 다시 살아난다는 건가? 골치 아프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 불사장치를 먼저 파괴하는 거고요. 그게 예의치 않을 땐 위험구역 있죠? 위험구역에 적들을 던져넣어요. 던져넣으라고? 네. 보관 중인 로봇은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용역 레이저가 마이크로봇들을 통째로 태워버릴 거예요. 젖이 불가능한 적을 처형시 적을 대시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렇대요. 농구 알죠? 농구한다고 생각해요. 좋아. 한번 해보겠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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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슬슬 위험한데? 어 이거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될거 같아요 이거 한번이라도 죽으면 미션비 날라가니까 나 지금 너무 여유롭게 하고 있는거같은 야이씨 좋아 반대편에서 갈고리를 타고 돌아가면 이 자식이 아 아 이제 슬슬 점점 맞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우 어 얘네 얘네 안 부서진다 아 야 진짜 오케이 호 야야야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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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 하 기다렸다가 던져 그렇지 아이씨 나도 던졌네 아 맵이 엄청 복잡하고 기믹이 있다보니까 확실히 어렵네 아 아 아 아 아압ً 크으윽 브금이 조금 크다고?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거지!!! 브금이 크면 좋은거 아닌가! 아압 이렇게 좋은 브금은 크게 크게 들어야지 와! 지하철이다! 이렇게 이렇게 불안하게 생긴 기차는 난생 처음보는군 불안한걸로 치면 아저씨 그 팔뚝으로 날아다니는게 세상에서 제일 불안하거든요? 이 자식이 흐흐흐흐흐 보자 작동은 멈췄지만 기차는 멀쩡해보이네요 어디 한번 이 귀여운 것들을 움직여 볼까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얍! 음... 이 객차들은 원격으로 조작하는 모델이네요 원격 조작? 어디서? 중앙 통제실에서요 바로 아래층인데 저 혼자 갔다올까요? 아니 같이 간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어? 안 닫히네? 방금 무슨 소리 나지 않았나? 에이 기분 탓이겠죠 아니 잠깐만 내가 무슨 말을? 아니 뭐야 아저씨! 갑자기 셔터가 닫혔어요 안에 뭔 일이 있어요? 함정이다 우리 기다리고 있었어 대응할테니 안쪽 상황을 볼 수 있다면 보조해라 아이고! 아어어어어 아야아 와 야 이거 깰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와 죽을 뻔 했어 나 죽을 뻔 했어 뭐 야야야야야야 금마리 살려주세요 금마리 누님 누나 omdat 으 으 으 텐내 너는? 거기까지다 약당아! 씩씩 우리 촌장님 걷는 거 누구임? 너냐? 나 마리골드 그리고 메카머핀 우리들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가라! 메카머핀! 쏘아 씨이잉 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어? 야! 기몰 때 치는게 어딨어! 아저씨 괜찮나요? 그래 나는 괜히 어? 하모니카를 부네? 하모니카 예전 버전에 없었죠? 아저씨! 아저씨 정신이 좀 들어요? 와 치는 모션까지 제 목소리 들려요? 잘 들리니 목소리 좀 낮춰라 기차는 어떻게 됐지? 일어나자마자 묻는게 그거에요? 작동이 안돼요 엔진이 아예 박살이나 했더라구요 누군가 부순 흔적은 없었을거다 맞나? 어? 어떻게 알았어요? 엔진이 스스로를 파괴했어요 내장된 폭약으로 한마디로 자살 기능이 있던거죠 엔진이 그래 역시 이건 시스템이었어 시스템? 우리를 공격했던건 기차에 내장된 시스템이었다 저 기차는 설계될 때부터 이 용도로 만들어졌던거지 기차를 타는 자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말이다 이 도시가 우리를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밖에 생각할 도리가 없군 금말이 넌 방금 죽을뻔했다 아니 내가 정신 차리는게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틀림없이 죽었겠지 알아듣나?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거에요? 진지하게 묻는거니 거짓없이 답해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이유가 중요한가요? 그래 이거 하모니카 불어줄 수 있어요? 진지하게 묻는다고 했다 나도 진지해요 불면 뭐라도 달라지나? 뭐라도 말하고 싶어질지도 모르죠 볼 줄 모른다 진짜요? 내가 이런걸로 거짓말을 하겠나? 그런가요? 솔직하게 말하마 난 이 도시에서 살아나갈 생각이 없다 난 모든걸 잃었어 산나비에게 이곳에서 난 산나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모든걸 잃었어요 마고그룹에게 아빠가 죽었어요 한참 뒤에 알게 됐죠 아빠의 죽음 뒤에 마고그룹이 있었다는걸 전 지금까지 마고그룹의 비밀을 쫓아왔어요 해커로 지명소배가 되고 몇번은 진짜로 잡히기도 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죠 진짜 문제는 진실을 찾아내지 못했다는거 마고그룹은 철저였어요 마고그룹은 철저였어요 제 능력 이상으로 하지만 제게 기회가 왔어요 바로 지금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해요 누가 아빠를 죽음으로 내몰었고 왜 아빠가 죽어야만 했는지 그러고 나면 저도 금말이 금말 하지말아요 무슨말을 할줄 알고 뻔하죠 나는 어리고 인생은 길고 살아갈 이유는 다시 어쩌고 저쩌고 제발 하지말아요 설교든 설득이든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에이 진짜 분위기가 이게 뭐에요 이렇게 될까봐 말하기 싫었던건데 그래도 입장정리 깔끔하게 됐잖아요 서로 이해관계 일치하고 목적 뚜렷하고 각오도 되어있고 죽을때 죽더라도 전 쾌활하게 살다 가고 싶어요 도와줄거죠? 계획 설명한다 기차는 사용할 수 없다 이제 어떻게 할거지 다음 계획이 있나? 물론이죠 저같은 전문가에겐 유비부한 정신이 필요하니까요 저희의 목표부터 다시 리마인드 할게요 저희들의 목적지는 저희들의 목적지는 바로 마구 최상층 비싼 밥 먹고 비싼 똥 싸는 부자들이 틀어박혀 사는 곳이죠 최상층은 구름보다도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궁전같은 곳이라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물리적인 거리도 엄청나게 멀고 온갖 교정으로 접근을 틀어박고 있거든요 어쩐지 지나치게 친절한 설명이군 그래서? 두번째 계획은 바로 비행 차량을 이용해서 최상층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 차량? 그게 그렇게 흔한 물건은 아닐텐데 맞아요 끔찍하게 비싸죠 하지만 이 상업지구에서는 수직적인 도시구조 때문에 비행 차량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고시는 도시 자산으로 모든 비행 차량들을 소유하고 그걸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비행 차량들이 보관되어 있는 차고가 이 근처에 있어요 거기에서 비행 차량 한 대만 슥삭? 어때요? 성공률 95%에 이 완벽한 계획이? 나머지 5%는 뭐지? 제가 비행 차량 면허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뱉어요 점점점 아 너무 걱정하진 말아요 게임으로는 많이 몰아봤으니까 또 어디가? 아 진짜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요? 당연히 조어 그 금말이 어떻게 정 신경쓰이면 쫓아볼래요? 됐다 추적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너의 새로운 계획대로 간다 그 착오를 안내해라 좋아요 이 길 따라 금방이에요 가보자구요 여기 공파있다! 얜 뭐야 얜 뭐야 아! 아 쟤 뒤에서만 잡히는 애구나 근데 예전에 플레이했을때보다 판정이 확실히 넉넉해진 느낌 이에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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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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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 무적이다 무적이야 꺄져 oreo 흐앗!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야 이거 이씨 딱 딱 휘두르려고 할 때? 휘두르려고 할 때 뒤져 살려줘 칼고리 짱 어 무적 무적 야 아 뭐야 지금까지 잡았던거 다 무적이였어? 아 이거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었네 질질 끌고가서 싹 발골이 방향전환 되는구나 원래 안됐었는데 아주 좋아졌어요 죽어버렸다 미션 실패 어쩔수 없지 아깝지만 실패는 실패니까 중장님도 가끔씩은 갈고리에서 미끄러 떨어질 때가 있죠 어어 야 야 이거 왜 안되 뭐야 뭐야 왜 안잡혀 방 진짜 미끄러지네? 하하하하하 이 매달려있는 상태에서 갈고리를 잡으면 약간 컨트롤이 이상해지거든 그걸 몰랐어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서 갈고리를 잡으면 내가 의도한대로 움직여지는데 아유 무거워 아니 또 있어? 아우씨 오케 어어우 확실히 이 스테이지가 난이도가 좀 높아 아이야라 아이야라 야 으어어어 이원 으어어어 여러분 한번도 안죽고 클리어하기 위해 미션 취소 안해요 취소해! 빨래! 내 자존심을 무너뜨릴 셈이야 빨리 취소해 도착했어요 여기가 비행차량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에요 음 그 말이 혹시나 해서 묻는건데 비행차량 운전할 수 있는거 맞겠지? 많이 불안한가봐 설마 아까 장난친거 계속 마음에 담고있던거에요? 걱정마요 대부분 비행차량에 자율주행기능 달려있으니까 정 안되면 제가 배우면 되죠 아무래도 저 운전에 재능있는거 같거든요 실습만 몇번 하면 어? 불이 왜 꺼져있어? 뭐 뭐야 왜 차들이 다 반씩 잘려있어 앗 저기 멀쩡한 차 한대가 있어요 굿마리! 와 막았어! 대에에에에 박 가..감사하.. 나가라 네? 네? 아하하하 철푸덕 여기서 당장 나가 넌 대체 뭐냐 왜 우리들을 밟았나? 올라간다 올라간다 차량이 아저씨 안에 무슨일이에요? 지금 차들이 전부 밖으로 집어던져지고 있어요 이런 미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말이 이 차고의 작동을 막을 방법을 찾아라 난 내 할일을 하겠다 난 내 할일을 하겠다 정기 하 Kawaii 야! 새로운 거 생겼네 야 얘가 참격으로 내 팔을 치잖아? 그러면 한동안… 갈고리를 못 쏴! 원래 튱탱탱탱 이게 됐었는데 안 돼요, 지금 이제 와 전스틸스 2마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막겠다고 마지막으로 묻겠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거지? 시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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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엾은것 날 너무 원망하지마라 아저씨? 아저씨? 따악! 아저씨 괜찮아요? 그래 설마 아저씨 저스티스를 죽인거에요? 죽였냐고? 처음부터 살아있긴 했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이상했어 이 슈트의 은폐장 특수면허가 있어야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야 개인이 입수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이제와 싸우면서 한가지 확실해진게 있다 이..이..이게 무슨..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건.. 사람 흉내를 내는 로봇이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스티스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이라고요! 아까 셀카 찍을때 봤어요 분명 로봇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인간을 정교하게 따라할 수 있는 로봇을.. 진정해 뭘 말하고 싶은건지 안다 이자는 분명 고도로 훈련된 갈잡이다 로봇같은 뻣뻣한 깡통이 절대 아니지 그게.. 진짜 문제야 이자는.. 아니 이것들은 적어도 한때 인간이었던 것들이다 헉! 헉! 그건 말이 안돼요 말이 안된다고? 내가 저 안에서 이자를 몇명 상대했을 것 같나 그럼.. 아저씨 말은.. 누군가 저스티스의 인격을 데이터화하고.. 복제했다는거에요?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군 중재잖아요 이 사실을.. 저정해서 알게되면.. 안다 하.. 나라고 납득이 가는건 아니다 대체 누가 이런.. 기술력 자볼력 그리고 이정도 규모의 일을 집행할 배포까지 이 도시의 주인.. 마고그룹이겠지 마고그룹이겠지 말도 안돼.. 사람들이 전부 증발하다니 이젠 금지된 기술까지 산나비가 이 도시에 태어난게 단순한 우연은 아닌 모양이고 태어난게? 나타난게 아 네 지금 멘탈이 나와가지고 글씨가 제대로 안보여 하하 그래 탈수있는 차가 남아있나? 전부 1km 높이에서 내던져졌어요 멀쩡한 차가 없어요 다른곳에 보관된 차는? 돌겠군 아 그러고보니까 저스티스 이거 딱 열었을때 두번째 저스티스 열었을때 원래 저 기계 안에서만 쓰러져 있었었잖아 근데 밖으로 떨어지는거 어 내가 말한 피드백 들어주셨네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저스티스는 다 가짜였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최상층으로 가는걸 방해했다 지금까지 이 도시가 그랬던것처럼 말이다 이제는 분명 마고그룹을 위해 행동하고 있었어 금말이 니가 기억하는 저스티스는 기업의 하수인으로 행동할 자였나? 절대요 그럼 니가 기억하는 사람은 진짜일거다 이제는 정상적인 말을 하지 못했다 꼭도각시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언가 망가진거겠지 또각시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언가 망가진거다 이제 어떻게 할거에요? 내가 묻고싶군 남은 계획이 있나? 있어요 있긴 한데 아 있긴 한데요 하늘을 봐요 하늘? 상업지구 건물밖에 안보이는데 아냐아냐 하늘을 보라니까요 저 멀리 구름 꼭대기를 봐요 개커 바로 저기가 마고시의 바벨탑이자 지상 최대의 마천루 마고전자 중앙 공장이에요 하늘을 뚫었네 하늘을 뚫었네 그야말로 바벨탑 크! 히앗 하아 이게 정말 공장이라고? 대체 우주 전함이라도 만들려는 건가? 여긴 뭘 만드는 공장이지? 여기에선 아주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요 이 건물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전자제품 30%를 생산하는 복합공단이고 그 한숨 좀 그만 쉬면 안 되었나? 아까부터 대체 왜 그러나? 전 이 공장 싫다구요! 싫다고? 아저씨는 몰라요 이 공장에 괴담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괴담 고작 괴담 때문에 이러는 건가? 고작 괴담이라뇨! 실제로 이 공장에 수상한 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선 대체 뭐가 튀어나와 경고 중앙 핵분열로 온도가 지진 수치 이상입니다 전류 중인 인원이 있다면 즉시 시설에서 이탈하시길 바랍니다 들었나? 금말이 한가한 소리 말아 도시가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가야만 한다 안 가겠다고 한 적 없거든요 좋아 그럼 됐다 이 공장에선 뭘 해야 할지 설명해라 알았어요 그럼 그림은 됐으니 말로 설명해 목표와 과정만 간단하게 이 공장은 여러 개의 섹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부 섹터에는 최상층으로 이어진 시설이 있고요 그곳을 통해 최상층으로 가는 것 이게 저희 목표예요 문제는 상부 섹터로 어떻게 가느냐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고속 승강기를 타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공장이 비상정치 상태라서 바로 승강기는 못 타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중앙 제어실에서 비상 상황을 해제하고 공장을 재가동시킨 다음 승강기에 타면 되는 거죠 이게 과정이에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림 그려가며 설명한 건가? 왜요? 아니다 중앙 제어실로 가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좋아 바로 출발하자 뭐 아 응 흐흑 흐흑 너무 걱정하지 마라 무슨 일 있어도 넌 내 지켜주겠다 어? 내가 지켜주겠다 아빠 빨리 대답해야지 응? 아 어 고맙습니다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구해라 아빠 아빠 근데 제 이름이 뭐야? 이름? 어 어 어 나의 저스티스 슬래시를 받아라 나의 저스티스 슬래시를 받아라 근데 얘도 저스티스를 알고 있네? 야 야 아 귀여워 와우 떨어지는 낙엽이 어 낙엽이 아이 아무튼 정의는 고독한 법 아빠 아빠 나 어땠어? 나 완전 멋졌지? 나 완전 저스티스 그 자체였지? CAF 멋있었어 진짜 나 멋있었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마지막 대사 까먹지 사만 안 하서도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어제 밤새서 생각해둔 건데 그런데 딸 진짜 저스티스가 대사를 그렇게 멋있게 하니? 응? 아니야 아니야 이 대사는 내가 상상한 거야 응? 원래 저스티스는 말 없어 과묵한 컨셉이 진짜 멋있는 거라고 아빠 얘도 과묵한 컨셉이라고 알고 있었네 진짜로 말을 못하는 거를 아는 게 아니라 어... 그럼 왜 그렇게 말을 멋있게 한 거니? 과묵하면 재미가 없잖아 아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좋아한다니 아빠도 좋구나 헤헤 아빠도 좀 더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근데 아빠 아빠도 저스티스처럼 해줄 거야? 응? 아빠도 나 지켜줄 거냐고 물론이지 딸 무슨 일 있어도 아빠가 평생 지켜줄 거야 진짜지? 헤헤 아빠가 지켜주면 난 무적이다 아 딸 넘어지지 않게... 아 잠깐만 딸 멈... 헐 미친 아저씨? 왜 말하다 말고 멍 때려요 최상층에 도착하게 해주마 해 혹시 그거 절 동료라고 생각한다는데? 이곳이 생산 설비가 모여있는 공장의 핵심 시설 중앙 클러스터에요 어? 뒤에 배경 조금 바뀐 것 같지 않아? 연출이 살짝 바뀐 것 같은데? 필터가 아닌가?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군 아무리 봐도 비현실적인 넓이야 가운데 저 거대한 기계는 뭐지? 저건 감독관이에요 감독관? 굉장히 성의 없는 장명이로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건 이 공장이 유일한 감독관이니까요 유일하다고? 그럼 이 넓은 공장을 저거 하나가 관리한다는 뜻인가? 176 제타 플롭스급 연상능력을 가진 자율행정 쇼퍼 컴퓨터니까요 감독관은 이 복잡한 수직 공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이유에요 호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저희는 빠르게 여길 빠져나가면 그만이니까 제어실는 이쪽이 있네요 바로 앞이에요 후딱 출발하자구요 원래 감독관 아니 나 1 못 읽었어 뭐야 왜 잠겨있어 저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저씨 저거 아까는 좀 더 아래쪽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가? 기억이 안 나는군. 어때요? 할 수 있겠나? 당연하죠. 절 의심하지 말아요. 나 금발인 완벽하니까. 아, 실수.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다. 난 산나비를 찾으러 이곳에 왔다. 이 도시. 그러니까 마고그룹이 뭘 숨기든 난 아무 관심이 없었어. 하지만 마고그룹이 인격 데이터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아예 다른 이야기다. 연고만으로 극형을 면치 못할 중죄. 하물며 그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기까지 했지. 그 마고그룹이 산나비와 엮여있다는 게 극명해진 이상. 난 마고그룹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야겠다. 그 말에 너는 마고그룹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했지? 이 소상적은 기업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지 마라. 이걸 묻는 거 보면 아저씨도 눈치챈 거죠? 이 도시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들. 언뜻 보면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도를 추측해보면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 목적이 지나치게 거대해서 윤곽을 잡기 힘든 것뿐이지. 바로 도시의 완전 소멸. 남김없이 사라진 데이터.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화물. 모든 걸 집어삼키는 거대 파쇄기. 결정적으로 도시 핵 분열로의 자폭 기능까지. 이 도시는 자살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전자적으로도. 그리고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마고그룹이죠. 인격 데이터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도시를 없앤다? 억측이야. 그 죄가 아무리 중하다 해도 그건 쥐잡겠다고 집 태우는 꼴이다. 하지만 도시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건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 목적을 추측하기가 힘들 뿐. 산나비가 이 일을 꾸몄을 가능성은? 제가 지금까지 이 도시 내부방을 뒤지고 다니면서 뭘 느끼는지 알아요? 도시의 완전 파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규모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빈틈이. 모든 일들이 정교한 부품처럼 딱딱 들어맞는달까? 이건 절대 우연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이라고요. 산나비가 개입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 도시의 자살극은 마고그룹 외부에서 준비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 산나비는 이해가... 긴급 복구로 서브루틴 설치 완료. 공장 가동을 재개합니다. 뭐 그것도 산나비를 찾아내면 밝혀질 문제겠죠? 그래. 좋아요. 그러면 뜸 들일 거 없네요. 바로 가자고요. 승강기는 바로 이 앞이에요. 에? 뭐야? 불이 왜... 제어실! 당장 불 켜! 거부되었습니다. 거부? 갑자기 왜 이래? 당장 불 안 켜? 거부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 있나? 무슨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준장님? 저... 저도 무슨 일인지... 관리자 권한은 진작 탈취했는데? 엥? 권한 나한테 멀쩡한 게 있는데? 야! 제어실! 당장 끝이야, 뚝! 이거 갑자기 생각난다. 불 켜! 거부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혹시 이 공장에서 나보다 권한이 높은 계정이 있어? 한계에 존재합니다. 최상의 권한자, 감독관. 감독관? 무슨 일이지? 아무래도 공장을 재가동하면서 감독관이 같이 작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불이 꺼진 것 말고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승강기는 정상 작동하나? 내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으니 아마도... 그럼 됐다. 지체할 시간 없으니 바로 출발하지. 뭐지? 아... 이렇게 나와서 감독관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였나? 무섭나? 당연히 무섭죠. 이렇게 어두운데... 딱 붙어서 따라와라. 별일 없을 거다. 죽는 거... 어쨌든 그러면keep 그 나서는... 이선게가 속이 굳은 것라고... 지체할 시간 없어지다. 그래서 편안하게 속이ica 제가 삭ues하다. 하심! 야 원래 불 꺼지고 나서 이런 배경 거의 안보이지 않았어? 아닌가? 더 밝게 보였나 오히려? 더 밝게 보여서 이게 벽인지 뭔지 판별이 잘 안됐었던 것 같은데 뭔가 왠지 모르게 뭔가 보기가 좀 편안해졌어 지금. 편안하게 바뀌었어. 이거 왜 잠겨있냐? 어떻게 열지? 진짜 디테일이라는게 뭔지 알아요? 원래 정작 이걸 겪는 당사자들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게 진짜 디테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바뀐 것 같아. 뭔가 좋아졌어. 이렇게 느끼는게 진짜 사소한 디테일이라고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왜 이렇게 이 공장을 무서워하는거지? 그냥 좀 특이하고 커다란 공장 아닌가? 말하면 괴담이라고 무시할거면서 금말이 예전에 누군가 온 배수량을 역계산해서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계측한 적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말했다시피 이 공장은 좀... 특이하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전력이 소비되고 있었던거죠. 거대 공장의 음모론. 흥미로운 얘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다크웹에 공유했어요. 해커. 정보 자산 취득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다크웹에. 많은 관심 속에서 이런저런 추측이 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이 나왔죠. 이 공장에 숨겨진 시설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전력을 잡아먹는. 호. 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마구 중앙공장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몇 명은 마구그룹의 보안체계를 뚫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라졌다고? 정확히는 소식이 끊겼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마구그룹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다크웹에 접속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다시는요. 특히 마구그룹에 대해 깊숙하게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남김없이. 마구그룹에게 역추정을 당한 거겠지. 이쪽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크웹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역추정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결국 겁이 질린 사람들이 하나둘 손 뗐고 네. 영원한 미스터리를 남게 됐죠. 대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있던 건지. 그리고 이 공장. 깨악! 이 공장. 아무런 생각이 문제는 잘 모르izza? 이 공장. 이 공장. 이 공장. 나. 이 공장.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뭐? 난 분명 관리자 계정을 어? 무슨 일이지? 관리자 권한이 박탈됐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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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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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막 엄청 큰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바들바들 괜찮나? 사친곳은 네 멀쩡한 것 같아요 다행히 어디까지 떨어진거지? 어디까지 떨어진거지? 밖을 확인하고 오겠다 안에 가만히 있어라 여긴 승강기를 탔던 위치로군 어디에요? 출발했던 곳이다 처음으로 돌아왔어 금말이? 정말 괜찮은거 맞나? 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 있겠나? 네 네 괜찮아요 머핀 타면 돼요 머핀 나 좀 부축해줘 하아 어쩐지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더니만 이제 어떻게 할거지? 네 만약 정말 감독관이 권한을 박탈한거라면 일단은 다시 중앙 제어실로 돌아가요 거기서 다시 권한탈취를 시도해볼게요 어쨌든 제가 어? 허앙 허헓 넌 누구니? 이런거 쳐다보고 있네 도망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감독관님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운데 오늘만 좀 봐주시면 안될까요? 야! 나 어디를 피워?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이쪽으로 숨어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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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킨 줄 알았네 저게 감독관인가? 금말이 괜찮나? 난 또 못해요 진짜 지금까지 다 참았어요 강철지렁이든 살인 안드로이드든 뭐든 진짜 더럽게 무서웠는데 근데도 꾹 참고 견뎠는데 저것도 잘 못찾겠어요 못하겠다고? 네 도저히 안되겠어요 금말이 왜요 아저씨가 뭐라고 잘 생각했다 네? 잘 생각했다고 했다 잘 들어 내가 저놈의 주의를 끌겠다 그때를 노려서 이 공장에서 빠져나가고 마고시에서 빠져나가라 하지만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난 죽기 위해 이 도시로 왔으니까 너는 죽기엔 너무 어려 금말이 금말이 이건 부탁이다 한 번 정도는 지는 신용이라도 해다오 아저씨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가라 가라 그치만 아무 말 말고 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어디잇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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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저것의 시야에 직접적으로 노출돼선 안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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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턴 쉽시다 발판 잡으려고 했는데 떨어짐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 냄새는 플라즈마 플라즈마 가속기 금말이 말이 맞았군 이 공장 절대 정상적인 곳이 아니야 감독관은 사라졌네 맞아 맵이 완전 까맸었는데 조금 지금 색이 들어갔어 그래서 덜 심심하고 주변에 건축물 많이 보이잖아 원래 이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안보였었던거 같은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지금 좀 많이 보여서 그냥 어둡다 지금 어두워졌다 이런 느낌만 들지 막 이거 뭐 만들다 만건가 이런 느낌은 이제 안들어요 아이구 어 어 어 어 어 어 앙뇨압 아니야 앙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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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갔어? 어 이제 안쫓아온다 그래 감독관의 스테이지는 야아악 감독관의 스테이지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야아악 감독관의 스테이지는 이 정도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한 번씩 끊어주는게 진짜 맞는거 같아 예전에 데타 버전 플레이 했을 때랑 진짜 너무 많이 개선이 돼서 진짜 너무 좋은데 이게 계속 추적당하면은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 쌍이거든 기계가 아직 따뜻해 조금 전까지 돌아가고 있었군 이 공장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그리고 기믹이 계속 이제 빠른 그 빠른 호흡으로 나오잖아 어 이렇게 새로 조금씩 난이도가 업그레이드가 돼가잖아 감독관이랑 추구 장창 있어봤자 하나도 재밌을 거 없다고 적당히 놀고 이제 레이저 기믹 안 되고 비둘기여 Fi G-TR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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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어? 오오오오 YOU 아아아아아아아 zoo 어어어쐌 아HHH 아아아아 아아아아 배터리 애매한 철문을 배터리로 파괴할 수 있다 나는 표시로 바꿨네 멀쩡한... 멀쩡한 문이 아니라 어? 이것도 이렇게 부술 수 있나? 이렇게 좀 알려주는 튜토리얼판 살려주세요 진짜 왜 그래요 멀쩡한 철문은 안 부서지고 살짝 어긋난 거는 부서지게 해놨네 이것도 부를 수 있나? 이 아래로 왜 계속 쫓아온다 가렸는데요 기다렸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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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살았다 하... 휴... 뭐지? 저 위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은? 어 근데 일단 나부터 살자 어이... 하... 아오... 진짜... 씨... 어디로 가야돼? 아 됐다 감독관님 진짜 1억이에요 우리? 우리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요 에? 왜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냐고 가서 할 일 하세요 감독관님이라면서요 뒤지가 바쁘실텐데 떨어졌다 떨어졌다 가! 가 가래 빨리 가 금말이 없으니까 심심해 안전한 활성화 프로젝트 1기 확인 공장 폐쇄에 따른 긴급 권한 양도 절차 실행 동기화 활성화 동기화 실패 SOS로부터 승인된 워커는 1기입니다 동시에 1기의 워커만이 활성화 가능합니다 베타 때 질리게 했던 요소니까 F키로 어 그러고보니까 진짜 왜 저기에서 SOS가 나오지? SOS는 그거잖아 우리 곤보대 어 그러고보니까 노란색으로 바뀌었네 저거 로봇 못 지나가게 하는 그 색깔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내가 그것도 바꿔달라고 했잖니 또 시가 맥히게 내가 피드백 준거 다 바꿨구만 우리 존장님 아씨 뒤져뻔야 돼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 그 빨간색 레이저 빔이 나도 못 지나갈 군체도 못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든다고 바꿔달라고 했었거든 바로 정식 출시때 바꿔주시는 우리 갓더 포션 어디로 가야돼 뭐 이게 뭐여 뭐 뭐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배터리는 통과가 가능하다고 그러네 왜댐 어어어어어 왜왜왜왜왜 또 감독관은 이제 로봇을 쫓아오지 않네요? 하긴 근데 이게 좀 이상하긴 했어 그치? 예전에는 쫓아왔거든 로봇도? 어 로봇 움직인다 이러면서 막 계속 쫓아왔었는데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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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로봇은 얼릴 때부터 안 쫓아왔어요 아니야 쫓아왔어 아닌가? 나 꿈꿨니? 이상하다 나 플레이했을 때 쫓아왔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꿈꿨나보지 여러분들이 왔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안 따질게요 이상하다 내 옛날 플레이 영상 한번 봐야겠다 근데 쫓아오면은 너넨 다 뒤지는 거야 안 쫓아온다고 했던 애들 나보다 버전 높은 거 했을 거임 반박시님들 말이 맞음 뭐야 로봇이 두 마리네? 어? 이건 또 처음 보는 버즐인데 일단 로봇이 안 쫓아오니까 거리가 어 això거 왜 저러지 왜 저러실까 타임어택인가요? 타임어택인가요? 아 형 그러나 여기를 밟고 보고 왔는데 베타 때도 안 따라왔었다고? 그래? 역시 여러분들 말이 맞았군요 에? 어 안녕 젠장 저 보고 싶었어요? 아 원래 원래 바로 이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제 화면은 안 나오지만 소리로 이제 좀 개판이 났었다라는 거를 좀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추가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개판이 났었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둘 다 왜 그래요? 왜 돌아왔나? 네? 기껏 돌려보냈더니 왜 다시 돌아왔나 아니 잠깐 잠깐만요 아저씨 그게 지금 저한테 할 말이에요? 저 없었으면 아저씨 죽었어요 데이터 매두사라고 들어봤죠 감독관도 매두사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 출력이 말도 안 돼요 저거에 해킹당하면 이 세상에서 삭제돼요 영구이 국가 레벨 전자전 장비라고요 아까 기차역에서 죽을 뻔했다고 저한테 유난 떨던 게 누구시더라? 아! 고맙다는 말은 됐어요 그냥 다시 마음을 다잡았을 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성장이라면서요 어차피 성장된 거 뭐가 무섭겠어요 난 평생 이 순간만 기다려왔는데 좋은 큰 기계 눈깔 때문에 그르칠 순 없지 그치 머핀? 그치 머핀? 하여 머핀도 그렇다네요 넌 말을 정말 안 듣는군 그거 피차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약속은 아직 유효한 거예요 약속? 헐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모르는 척이에요 아까 최상층까지 데려다 준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금말이 그건 아아아아 안돼요 약속 모르기 없기 약속 안 지키는 어른은 나쁜 어른이야 이런 칙칙한 얘기 그만하고 제가 챙겨온 물건이나 한번 봐줘요 저건 꾸역꾸역도 챙겨왔네 짜잔 어디 전쟁하러 가나? 아 이걸 다 어디서 들고 온 거야 여기 공장에선 안 만드는 게 없다고요 악성 재고가 많아 보이길래 제가 힘 좀 썼죠 탄약은 재고가 없었나봐 아아아아아아악 상관없다 어차피 난 팔이 이래서 총은 못 다뤄 그런데 이건 뭐지? 한정판 게임박스 OLED 모델 미개봉 탄약은 안 챙기고 이런 거나 챙겨왔단 눈으로 보진 마요 아무 말도 안 했다 참 그래도 이건 탄약 챙겨왔어요 한 손에는 낭만 한 손에는 사랑으로 아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지 마라 씨 당연히 총을 안 넣었다구요 청소를 생각하지마 왜요? 저 완전 잘 쏘거든요? 게임에서? 내가 뭐 멋있는 것만 하려고 하면 하지 말래 금말이 크... 흠흠흠 고맙다 헥 월요? 우린 동료잖아요 동료끼리는 고마운 거 없는 거예요 괜히 말했군 참 참 아저씨 선물도 가져왔어요 하모니카 이건 돈 주고 가져온 거예요 하모니카 하모니카 볼 줄 모른다니까 한번 불어봐요 혹시 알아요? 잊고 있던 재능이 깨어날지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나? 펄로? 그냥 가끔 아빠가 부러졌던 게 생각이 나서요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안정이 되나? 하하하하 심란해지네요 지금 이 공장에는 도시 핵발전소 문제 때문에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도시작이군 아저씨 작전 회의 중에는 집중해요 사실 말해 이 공장엔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란 거죠 그럼 어떻게 감독관이 멀쩡하게 동작할 수 있는 걸까요? 감독관 귀여워 몰랐어 저 전기 잡아먹는 괴물이 무슨 에너지로? 정답은 바로바로 백업 코어 이 공장에는 블랙아웃에 대비한 초고용량 백업용 코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코어 하나로 웬만한 도시 하나의 전력을 며칠 동안 공급할 수 있을 정도죠 아까 공장 동작 시스템을 뜯어서 확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감독관 가동 시작과 동시에 백업 코어가 가동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100% 확실해요 저 감독관은 지금 백업 코어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코어룸에서 그 코어를 정지시킬 수 있다면? 동력을 잃은 감독관은 가동을 멈출 거고 그때 우린 여유롭게 공장을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황 종료 어때요? 완전 간단하죠? 코어를 꺼도 감독관이 동작하면 어쩔 건가 감독관 내부에 자체 동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감독관 정도 되는 오버스펙 기계는 외부 동력 없이 못 움직여요 아니면 설마 아직도 제 전문성이 못 믿어온 거예요? 금말이 지금껏 네 작전대로 흘러갔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야 당연히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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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금말이 너는 괜찮겠나? 감독관에 내장된 게 데이터 매두사라면 너도 안전하진 않을 텐데 아저씨 제가 누구예요? 조선 제일의 정보 전문가 금말이에요 당연히 프로텍트를 설치했죠 프로텍트를 설치했다고? 너 평소에 뭔 일을 하고 다니는 거냐? 프로텍트가 한두 푼 하는 물건이 아닐 텐데 뭐 전문직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빠밤 그래 또 괴물을 마음도 안 드는군 그래도 감독관이랑 체급 차이가 있으니까 저도 오래 노출되면 위험하긴 해요 머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한탕 더 뛸 수 있지 머핀? allah 흐하헤헿 에헤이 머핀 장난이야 차타고 갈게 차 타면 금방이야 엇 주... 죽여래 엇 그러고보니 차가 없을땐 이 공장을 어떻게 돌아다녔나 감독관이 가만히 놔뒀을 것 같진 않은데 바로 거기에 이 공장에 마법이 숨겨져있죠 그것은 바로바로바로 희밀 통로 사실 그냥 환풍인거에요 저랑 머핀이 지나다닐 공간은 겨우 되더라구요 여길 통해서 길을 찾아왔다고? 너 무슨 두더지라도 되나? 그야말로 악마적인 공간지각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환풍구가 코어룸까지 이어져있겠나? 그럼요 공장 전체에 빽빽하게 퍼져있거든요 걱정하나 덜었군 넌 여길 통해서 이동해라 아저씨는요? 내가 들어가기엔 좁아 난 위쪽길로 가겠다 어...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 차를 고쳐서 니 차를 타는게 더 위험하다 치... 이번엔 진짜 잘 운전할 수 있는데 바로 출발하자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아저씨... 아저씨 위험해지면 이번에도 제가 지켜주러 갈게요 가보지말고 니 몸에나 잘 간소해 히히 이번에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공장을 벗어나보자구요 그럼 아직 한시간정도 볼까요? 아저씨 complications talkτο maybe a little bitбы им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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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신? 뭐해? 뭐. 뭐. 살려주세요 아니 형 쉬었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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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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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링크 걸어야 되나? 여기 왜 또 막혀 있니? 로봇 죽었어? 해라이. 여기에서 링크 걸고 이렇게 가야 되나? 아까 허짓거리 했네. 됐어. 됐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저씨. 아저씨. 이거는 지금 제 추측이기는 한데 마리 시점에서는 워커랑 준장이랑 똑같이 보이나? 아저씨. 아저씨.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닌데 그럼 전자기기 다루는 거는 불가능하잖아. 눈이 안보이면. 무슨 일 있어요? 여기도 지나치게 멀쩡하군. 점점 드는 생각인데 사람들이 전부 사라지는게. 금말이? 에? 아 네. 무슨 사람들이요? 마고시에서 사라진 사람들 말이다. 그런... 그랬죠. 마리도 좀 이상한데? 전장도 이상하고 마리도 이상해.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죠. 네. 그래. 난 처음엔 단순한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다. 산나비가 도시 시스템을 날려버리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 생체 비컨 신호를 못 읽는 등의 전산 오류라고 생각했지. 산나비라도 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증발시킬 순 없을 테니까. 그런데 막상 여기까지 오면서 사람은 그림자도 못 봤어. 시체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사라진 흔적조차 없다. 마치 누군가가 사람이라는 존재만 골라서 지운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지? 넌 똑똑하니까 이상한 점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글쎄요. 별 생각을 안 해봐서. 생각을 안 해봤다고? 네. 금말이 너는.. 아저씨 생각은 어떤데요? 도시에 이 사단을 일으킬.. 일으킨게 정말 마고그룹의 자작극이라면.. 증거인멸을 위해 사람들을 모두 없앴다는게 앞뒤는 맞다. 하지만 말은 안돼. 상식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도시를 자살시키는건 말이 되고요? 적어도 그건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지. 흠.. 그 반응은 뭐지? 넌 마고그룹이래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 도시에서 가장 이상한건 사람들이 증발한건 아닌가? 그건.. 산나비를 찾으면 밝혀지겠죠. 근데 이 얘기 지금 꼭 해야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포어룸이 코앞이에요. 금말이! 아니 나 몰랐는데 이분이 스트리머라며.. 쉘피아씨.. 난 몰랐지.. 주이.. 대표이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직접 생산라인 시찰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며 시찰을 요구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내부로 들여보내지 말고 즉시 공장 보안 부서로 연락 주십시오.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이게 백업 코어예요. 좀 구형이긴 해도 여전히 무시무시한 초고용량 축전지죠. 이건.. 군용 백업 코어와 같은 모델이군. 근데 구형이라고? 이게 최신 모델로 알고 있는데.. 이게요? 나온지 10년은 더 됐을걸요? 뭐 그래서 그런지 보안 수준이 많이 떨어지네요. 잠깐 금말이.. 이 코어까지 멈추면 공장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겠나? 최상층으로 이어지는 시설도 전자식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코어의 출력량을 제한할거에요. 감독관을 가동시키기에 부족할 정도로요. 그렇군.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 뭐가요? 백업 코어가 가동된다는건 보통.. 적대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코어실에는 적절한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있기 마련인데.. 여긴 뭐랄까.. 지나치게 조용하군.. 아 진짜 아저씨!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니까! 꼭 그러면 뭐 잘못되더만! 뭐.. 맨날.. 맨날 레포터리가 똑같아! 해치웠나? 조용하군? 아주 그냥 고사를 지내지그래요! 뭔 일 터지라고 염불을 외워야 되는데 일이 안 터지고 배겨요! 왜 멀뚱이 보고있어요! 저거 힘으로라도 열어봐요! 아까 들어올 때 못봤나? 여기 격벽 두께가 1미터가 넘어 폭탄이 터져도 흠집도 안날거다. 아아악! 문제는 이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뭘 또 다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문의할테니까 바로 도망갈준비! 아아악! 공장 백업코어에 비허가 접근확인 마구 전자기밀구역에 부단침입하는 행위는 1급 범죄입니다 즉시 이곳에서 이탈하세요 나갈게요! 바로 나갈게요! 운만 열어줘요! 자 나가세요 즉시 이곳에서 이탈하시길 바랍니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왜? 흥소같지? 원구역에서 비정상 활성화된 프로젝트가 감지되었습니다 워커 17287 소명하세요 워커 17287 날 말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워커 17287 당장 소명하세요 잠깐 워커라고? 무엇을 소명하라는 거지? 금말이 이게 다 무슨 뜻이야 저도 무슨 소린지 소명 거부 확인 인격 서버 오프라인 확인 현 시간도로 워커 17287을 오작동 프로젝트로 교정하고 회기 절차를 실행합니다 이런 미친 금말이 저건 광증발 플라즈마다 이곳을 통째로 소각할 계획이야 저기에 맞으면 산채로 증발한다 지금 당장 드론 타고 자리를 피해라 증발? 그럼 아저씨는 어떻게 해? 지금 당장! 아저씨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호잇 금말이 뭐라도 좀 해봐 금말이 호잇 이렇게 아유 쉽다 쉬워 라고 하면서 바로 한 대 맞아버리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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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야! 야! 와! 뒤질 뻔했네! 와! 미친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바로 죽었어. 여기! 여기를 잘해야 돼. 오케이 됐다. 얘도 개빡센지 알아 지금. 완전 천천히 오잖아 레이저가? 왼쪽 왼쪽. 왼쪽. 여기를 원했지. 죽는 줄 알았네. 아우 놀래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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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제 끝나 미친거 아니야? 우와 뒤질뻔했네 달려 금말이 아직 멀었나? 마리아 마리아 아베 마리아 살았나? 금말이? 후후후 이 금말이 앞에서 모든 기계는 토스터기에 불과하다 너에게서 위험한 기능을 모조리 지우고 샛별 반 선생님 OS를 설치했도다 앞으로는 어린이들의 친구로서 착하게 살도록 하여라 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하아 하아 아저씨 괜찮아요? 그래 좀 피곤하군 피곤할 때에는 따뜻한 우유를 먹고 푹 쉬는 게 좋아요 참견도 레벨을 좀 낮출게요 이봐 이봐 깡통 널 뭐라고 불러야지? 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깜찍이 예쁜이 아니면 귀염둥이 좀 마음에 드는 걸로 불러주시면 돼요 그냥 왜 이딴 OS로 설치했지? 상황이 급해서 가장 위에 있는 걸로 그냥 깡통이라고 부르겠다 깡통 날 알고 있는 거 같던데 제가요? 그래 나에게 워커 뭐라고 했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죄송해요 저는 약 1분 전에 설치된 샛별 반 OS예요 설치 이전에 기억정보는 남아있지 않아요 어 지우면 안 됐어요? 공격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보다 OS를 통째로 덮어씌우는 방법이 빠를 것 같아서 됐다 하.. 이 짓도 이제 지긋지긋하군 이정도의 출력에 플라즈마 확산기면 전쟁 병기 수준이야 고작 공장 보안 로봇 따위한테 이름 무적을 붙인다고? 마고 그룹은 군대라도 육성하려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마고 그룹은 성실과 박해를 이념으로 이거 음소거 시켜 그래서 금말이 코어는 어떻게 됐나 햇! 진작에 해치웠죠 지금쯤 동력 부족으로 감독관도 작동을 멈췄을 거예요 그래 한숨 돌릴 수 있겠어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에? 뭐지? 금말이 음소거면 충분하다 제가 그런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게 아니에요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어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거지? 저도 일단 상황 파악을 먼저 꺄! 뭐..뭐..뭐야? 이게 왜 올라가? 금말이 뒤를 봐라 저거.. 전부.. 코어? 잠깐 무슨 노래소리 들리지 않아요? 이 천스러운 음악은 뭐야 공장에 남아있는 모든 직원들 지금까지 마고 전자를 위해 일해주신 모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눈으로 읽으세요 말 개빨리 하네 인간의 폐기 절차가 시작됩니다 금말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공장에 사용 전력량 뒤에 있는 것들 진짜 다 코어임 공장.. 공장 폐기 절차에 따라 감독관이 말살 모드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장 폐기 절차에 따라 감독관이 말살 모드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기획계에서 사망 소멸 증발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피해를 입으신다면 적격한 증빙자료 내고 적절한 보상 받으십시오. 그 녀석 강림 도망치거나 숨을 곳은 없습니다. 마고그룹의 일원밖에 폼이 있는 최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고전자였습니다. 오전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금말이 준비해라. 전략병기급 플라즈마 폭역이 날아올거다. 죽을거야. 죽을거야. 정신 차려. 아직 아무것도 안 끝났다. 펜트 안으로 들어가라. 빨리! 아, 아저씨는요? 살아서 만나자. 공장 꼭대기에서. 숙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으etera. 여기에서 멈추면 되겠다 가자 손이 안풀려서 그래요 손이 안풀려서 와 씨 죽을 뻔 했네 오 덤벼 야 야 큰일났다 어 조짐 조짐 끝났네 이거 데모 때에는 폭탄이 유도되는 기능이 있었거든 대충 던져도 이게 이렇게 던져도 이렇게 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 그게 되는 줄 알았어 이거는 수정이 됐네요 난이도가 오히려 상향이 됐네요 헷갈렸다 헷갈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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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려요 시간이 없는데 이거? 좀 차 날랑가?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살았냐? 야아아아아아아아 이 맛에 산나비 하는거지 우와 또 은별이 또 은별이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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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어어어어어어 쫓아오지마세요 시간이 될란가 됐지요 이거 뭐 이거 뭐 야야 잠깐만 실수 아 멋있게 됐는데 여기에서 실수를 하네 폭탄이 두개지 근데 예비용 폭탄인가 여기에서 뭔 예비폭탄이야 이런건 깔끔하게 살려주세요 아 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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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야 반대로 가 아 실수 엄청 많이 하네 이것도 고쳤어 원래 저 플랫폼을 올라가고 있을 때 잠깐만 나중에 얘기하자 올라가고 있을 때 넘어가려고 하면 계속 턱턱턱턱 이렇게 걸렸었거든 근데 이번엔 깔끔하게 그냥 올라갈 수 있게 바뀌었네요 이게 맞지 이건 수정돼야 했던 게 맞아 또 미쳤어 당장 도로 들어가 금말이 내 말 시끄러워요 저정 믿고 가만히 있어요 따단 제가 분명 지켜준다고 했죠? 라고 할 때가 아닌데 아저씨 괜찮아요? 갑자기 왜 그래요? 저 금방 회복된다고요 빨리 안전지대로 돌아가야 아 진짜 미치겠네 난 도네파 캐릭터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일어나도 돼요 아저씨? 아저씨?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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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아저씨 정신 차려요 지금 멍 때릴 때가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갑자기 머리가 머리가 아프다고요? 아픈 건 아니다 머리가 히뿌 Ord Спасибо 머리가 히뿌면한 게 뭐지? 확 맞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소리 들리죠? 감독관이 아까부터 계속 대포를 발사하고 있어요 이 벽을 부수려는 것 같아요 벽을? 아니야 폭발음은 더 멀리 위쪽에서 설마 아저씨? 금말해 여기가 최상층으로 향하는 통로인가? 네 여길 통해서 열어라 네? 어서 오 여기 많이 바뀌었는데? 어 어두워? 머핀 허얼 이게 무슨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는군 완전히 붕괴됐어 감독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겠지 여기가 마지막 길이었는데 입구로 돌아나가서 다른 방법을 아저씨? 아니야 시간이 부족해 도시가 폭발할 거야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산나비 아저씨! 정신 차려 아직 방법이 하나 남았어요 방법이 남았다고?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네 할 수 있어요 대신 무조건 저를 믿어야 해요 그게 갑자기 무슨 호잇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듣고 시간이 없어요 감독관이 공장을 다 부술 거예요 제가 신호하면 뛰어내려요? 건가요? 금말이? 뛰어내리라니 어디로? 하하하하하하하 금말이? 바람이 바람? 아저씨 제 목소리 들리죠? 정확히 10초 뒤에 뛰어내려요 뭐라고? 어디로? 8초 제대로 설명을 4초 젠장 뛰어요 나이스 하하 정확했다 봤죠? 이게 나야 멋있다 금마리 살아간다 금마리 금마리 괜찮은 거 맞나? 괜찮냐고요? 물론이죠 차가 괜찮은 거 맞냐 물었다 물론이죠 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엔젤 소리예요 금마리 아악 아까 말했죠? 무조건 저 믿으라고 미리 말을 하면 어련히 믿을까? 계획이 뭐지? 이 통로는 어디로 이어지나? 이 통로는 공장의 최대 환기 시스템인 수직 환기구로 이어져요 그 수직 환기구를 타고 이 공장을 빠져나갈 거예요 수직? 이 자동차는 로켓이 아니다 우리 둘을 태우고 수직으로 올라갈 힘이 없어 바로 그게 이 계획의 핵심이에요 아까 코어룸에서 백업 코어를 무더기로 가동 시작한 거 봤죠? 저희가 역으로 그 코어를 이용하자고요 방금 제가 공장 환기 시스템의 파워리미트를 해제했어요 모든 백업 코어의 동력을 싸그리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중압 환기 팬의 속도는 정상 속도의 30배 지금 수직 환기구 안의 풍속은 초속 60m 저희는 태풍을 타고 이 공장을 탈출할 거예요 그 전에 풍압으로 사람이 찢겨서 죽지 않을까? 엄청 빨라! 정신 똑바로 차려 금말이 이건 네 계획이다 집중해! 뭐래? 완전 집중하고 있거든요? 잠깐 이상하게 날아다니는데? 바람 때문에 공장 내벽이 뜯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방 주시하고 핸들 똑바로 잡아 이 속도로 부딪히면 바로 황천길이다 걱정 마요 제 진짜 운전 실력을 보여줄 테니까 뚱! 아! 아저씨 이거 원래 핸들 뽑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냐!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요? 금말이 짐착해! 조종은 내가 하겠다 액셀 있는 힘껏 밟아! 전속력으로 이길 빠져나간다! 우아앙 엄마야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그입니다 와! 아저씨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이제 시작이다! 집중해! 이게 지형 지물이 패턴이 생긴 거 같은데? 랜덤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 머리 써서 피할 수 있게끔 배치가 나오네 원래도 그랬다고? 아닌데? 약간 랜덤성으로 떨어졌었는데? 아 아닌가? 나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겄다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 조금 더 빠른 거 같아 어 뭐야 부셔! 부셔! 안 부셔져 살려줘! 부셔!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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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로봇들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건데 되게 라이터 닮지 않았어요 야이씨! 그건에 미쳤다니까 진짜 왜 엉덩이 쪼개서 오고 난리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살려줘 어우 진짜 야야 이거 훨씬 어려워지 진짜 훨씬 어려워졌어 이거 금말이 얼마나 더 가야하는거지 더이상은 자체가 못버틴다 지..지금쯤 끝이 보였는데 어디서 아무것도.. 금말이 앗 금말이 캬.. 언제봐도 장관이구만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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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사람이 하늘에서 저렇게 돌고 있으면 머리쪽으로 피가 엄청나게 쏠려서 굉장히 큰 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넷 넷 넷 잡아 으흑 흐흑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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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밝던 금말이의 본 모습 내가 죽인거야 뭐를? 3일 전 목말라 부재중 전화가 있습니다 일단 무시하고 물부터 연출 뭐야? 어? 어? 저 뭐야? 잘 안보여 저거 준장이야? 약간 뭔가 그런 실루엣이 보이는데? 그치? 아 잘 안보여 다시 한번 봐봐 뭐지? 천노하적 그림 아니야 저거? 잠금장치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여섯 개 마고그룹을 조사하면서 얻은 그 이걸 뭐라 그래요? 마인드맵이라고 하냐? 이거 뭐 뭐라고 해야 돼? 저거 뭐 조사할 때 쓰는 방법 아 마인드맵이 맞아? 어 뭐야 젠장 나 의외로 똑똑했잖아 얄로 마리 뭐하다고 지금 받아? 잤어 또 기억변안기 쓰고 있었지 그래서 뭐 거 많이 쓰면 좋을증 하 에 됐다 저저 표정 봐 쳐다만 봐도 우울해지네 네 마리 어차피 한번 사는 거 좀 유쾌하게 살면 어때? 우울하게 태어난 사람한테 뭘 바래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데 표정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 같네요 언니 나 긁으려고 연락한 거야? 뭐야? 오늘따라 유독 더 다크하네 뭔 일 있어? 아니 야 됐다 됐어 너랑 뭔 말을 하냐 일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네가 의뢰했던 거 그 인격 데이터 기술에 관련된 거 있잖아 어? 벌써 찾았어? 거기 있었어? 그 전에 뭐 하나만 먼저 물어봐도 돼? 왜? 왜 비싼 돈 써가면서 날 쓴 거야? 마곡으로 보안 떠는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어 응? 야 말은 똑바로 하자 난 손가락만 얹은 거잖아 네가 다 뚫어놓고 왜 마무리만 나한테 맡겼냔 말이야 그게 중요해? 당연하지 꼬리 안 밟히려면 다크웹 경유해야 하는데 나는 다크웹을 못 들어가 식별코드 감시당하고 있거든 감시? 다크웹에서? 너를? 누가? 알면 죽어 아이고 무서워라 그냥 죽을래 알려줘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어라 이거 설마 내가 받은 돈 총알 빠질까? 오버하지마 내가 말하는대로 했으면 추적당할 일 절대 없으니까 꽤 오싹하게 들리네 그래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이지 본론으로 들어가자 자 이게 내가 찾은 거야 마고그룹 급비 프로젝트 산나비 프로젝트 산나비라고? 응? 어 산나비 맞는데? 아는 단어? 파일 보내줘 내가 직접 볼게 이게 이게 네가 찾는 인격 데이터와 기술인건 확실하거든? 근데 결은 조금 달라 이 프로젝트는 인격 데이터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젝트야 통제라고? 그래 너도 알다시피 인격 데이터라는게 결국 디지털화된 영혼같은 거잖아? 동작 방식 자체가 인공지능이랑 근본적으로 다르지 영혼 그래 이 프로젝트는 그 영혼을 통제하기 위해 세뇌 암시 뭐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종하는 프로젝트라는 거야 한마디로 마고그룹은 인격 데이터를 조종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지 대부분 전문 영화로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한테 맥락은 그렇게 읽혀 인격을 조종한다고? 그래 짐작가는 거 있어? 글쎄 영생? 땡 만약 그걸 바랬다면 인격을 데이터화하는 기술 자체를 연구했겠지 인격을 조종하는 기술이라는 건 결국 어떤 인격을 어딘가에 사용하겠다는 뜻이잖아 사용 어디에? 나도 몰라? 나 장난칠 기분 아니야 응? 나 진짜 물어본 건데? 뭔가 알고 있던 거 아니었어? 에휴 됐다 말하기 싫으면 말아라 아무튼 마고그룹 진짜 미쳤네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러는 거야 1급 금지 기술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반역죄야 책임자들은 물론이고 친과 왜가 처가 친구랑 이웃들까지 모조리 처형 당할 텐데 야 마리아 우리 이걸로 마고그룹 협박해서 벗겨 먹어볼까? 입막은 비용으로 두둑하게 땡길 수 있을 거 같은데 퍽이나 주겠다 우리 졸돈으로 킬러나 고용하겠지 그러면 아! 조종에 찌르면 되잖아 포상금도 장난 아닐걸? 우리 이거 같이 찌르고 은퇴할래? 랄루! 듣고 있어? 넌 진짜 이상하다 네 능력이면 인생 날로 먹을 방법이 수두룩백백인데 너 지금 이렇게 마고그룹 털고 다니는 게 4년이 넘었어 너 학교도 안 나간 지도 꽤 됐잖아 맞지? 말이야 이건 동정 업계인으로서가 아니라 언니로서 하는 말인데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좀 즐겨봐 오늘 나랑 같이 클럽 갈래? 너 분명 인기 많을걸? 나 미성년자야 또라이야 그게 지금 기업길밀 털면서 할 말이야? 하하하 말이야 그럼 클럽 말고 콜라텍이라도 콜라텍이 뭐지? 싫어 그렇게 평생 마고그룹 엉덩이만 쫓아라 참 그러고 보니 마고 딥이 털면서 이상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인격 데이터와 자체는 연구한 흔적이 없었단 말이지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말이야 꼭 인격 데이터는 하늘에서 똑 떨어진 거 잠깐! 언니 잠깐만 이거 열람 기록 남은 거 이거 뭐야? 응? 아 그거? 네가 연락 안 받는 동안 다시 헐터분을 너 미쳤어? 다크햇 밖에서 열람한 거잖아! 내가 분명 밖에서 열람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야 야 진정해 여기 사살 서버라 추적 못해 그렇게 치면 너도 지금 열람하고 있잖아 언니 서버는 암화 수준이 낮잖아! 내 서버가? 오버하지마 이게 무슨 핵미사일 코드라도 돼? 마고그룹은 그냥 사기업이 아니야 당장 서버랑 회선 다 차단해 그리고 신분 싹 세탁하고 몇 달간 잠수 타 갑자기 그런 말을 해도 어 잠깐 땀치났다 뭐? 언니 문 열지마! 나중에 얘기해 야! 헉! 실장님 식별코드 확인 완료했습니다 기밀 DB 침입자와 동일합니다 정수팀 부르고 파일 회수해 네 실장님 산나비 프로젝트가 누군가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뭐? 똑바로 확인해 어디로 공유되었지? 게임 구축 서버로 보입니다 코드 레드입니다 아이씨 일단 서버 따서 추적팀으로 보내 그리고 당장 이사회에 보고 올려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졌다 산나비 프로젝트 당장 폐기 절차 시작하고 최종 해결 프로토콜 발동시켜 정신이 들어 정신이 들어 정신이 들어 정신이 들어 을 στο 나쁜 꿈이라도 꿨나보군 아빠를 엄청 찾던데 제가 그랬어요? 기억이 잘 안나네요 금말이 아 여기가 최상층이에요? 아 무슨 무릉도원이야? 온통 분홍빛이야 공기부터 다르네 내가 살면서 여길 와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여기 살면 아랫사람들이 다 벌레처럼 보이겠어요 야 난 더러운 부르주아다 멍청한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내가 생각을 좀 해봤다 그 말하면 꼭 불편한 주제 나오던데 내는 똑바로 봐라 넌 아빠의 복수를 위해 여기에 온 거 맞나? 우리 서로 그 얘기 안하기로 합의한 거 아니었어요? 네가 일방적으로 끝낸 거였지 세상엔 안목적인 합의란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해라 여기 아빠의 복수를 하러 왔냐고요? 아뇨? 전 복수에 관심 없어요 애초에 왜 복수가 필요하겠어요? 마고그룹은 지금 도시체로 자살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했잖아요 저는 마고그룹의 아빠를 해친 이유를 알기 그걸 믿으라고? 내가 바보로 보이나 네가 의식이 없는 동안 이 주변을 둘러봤다 최상청에도 인기척은 전혀 없더군 이 도시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고 사람이 있었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인기척은 없어 이상하지 않나? 말의 요지가 뭐예요? 금말이 넌 마고그룹의 비밀을 파헤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실종에 대해선 한 번도 의문을 품고 있지 않고 있어 마치 이 도시가 원래 그렇다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싶은 말 있음 그냥 해요 왜 말을 빙빙 돌려요? 너의 진짜 목적을 모르겠다 복수도 아니고 비밀을 밝히려는 것도 아니라면 대체 왜 여기까지 나를 따라온 거지? 아니 질문이 잘못됐고 네 목적이 정말 마고 최상층이었다면 더 쉬운 방법이 분명 있었을 거다 넌 실력 있는 해커에 드론도 꽤 잘 타니까 다시 묻겠다 왜 나를 돕는 거지? 말하면 믿을 거예요? 믿겠다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게 전부예요 이제 최상층에 도착했으니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저는... 잠깐 그런데 머핀은 어디에 있어요? 머핀? 충격 때문에 비행기능이 멈췄던 모양이다 너와 머핀 누구를 구할지 난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정신 잘해봐 머핀 대신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비슷한 사양의 드론을 하나 찾아놨다 앞으로 이걸 사용하면 될 거다 그 고물드론보다 훨씬 더 성능이 조... 장단해요? 그 말이 정신 차려 그건 로봇이야 사람 흉내내는 깡통 사람을 흉내낸다고 기계가 사람이 될 순 없어 사람을 흉내낸다고요 그래 풀어봐요 하모니카 불줄 알잖아 연주해요 그말이 제발 제발 부러져요 풀줄 알잖아 알아야 하는데 그말이 대체 나한테서 뭘 기대하는 거냐 난 네 아빠가 아니다 금말이? 금말이? 바로 응 아니에요 그렇죠 아저씨는 아빠가 아니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간단한 거였는데 unbelievable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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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좀 강정적이 됐었네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셨죠? 하늘 위에서 봤던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 기억나요? 거기가 바로 마구그룹의 본사에요 그곳에 산나비가 있어요 그리고 전 마구 본사에 볼일이 있고 이번에도 우연히 가는 길이 겹치겠네요 같이 갈까요? 너... 괜찮나? 괜찮냐고요? 당연히 괜찮죠 은폐 어쩌고 드론도 있고 몸도 멀쩡하고 안 괜찮을 이유가 있나요? 아저씨는 여기 산나비를 잡으러 온 거잖아요 기왕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가셔야죠 거기서 뭘 보게 되던 끝까지 가는게 중요하니까 가사 가사 가자 어디로 가야돼? 풍선 잠깐만 금바리 저거 보이나? 오 응폐 기능 쩔긴 한다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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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생존되하 죽인덕 사람은 아니네요 전투 휴머노이드? 지금 우리 집에서 휴머노이드 와씨 웅장한거 보소 포탑? 와 진짜 단단해 보인다 저런게 어디서 날라온 아저씨 왜 그래요? 저건 군대다 군대라면 어떤 군대요? 군대가 둘 있겠나? 국군이다 낯선 무기지만 틀림없어 저 강화 방식 묘비부대야 군대가 마고시에 개입한거야 어째서? 마고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파견된거 아니에요? 그럴리가 없다 분명 작전 영어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거지? 아저씨 아까 저기 로봇 두대 있지 않았어요? 금말해! 야 적군 발격 미친듯이 쏟아붓는거 뭐 뭐 뭐 뭐예요? 군대라면서 왜 공격하는거예요? 저것들은 보드재로 때려박는 무인병기다 강아지점 주변 모든걸 공격하는 조용한 폭탄이지 그게 무슨 왜 그런게 여기에 있는건데요? 조정에서 이 도시를 파괴하기로 한거야 조정이요? 그래 묘비부대가 이곳에 파괴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산나비 산나비라고요? 그래 마고 본사에 산나비가 있다는건 확실한거겠지? 확실해요 그렇다면 그곳에 분명 본대가 있을거다 지휘관과 얘기해보겠다 알겠어요 그럼 빨리 가요 잠깐 마고 본사로 향하는 다른 루트가 있나? 다른 루트요? 그냥 여기로 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저건 군용병기다 지금 내 무장으론 저것들을 상대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만났던 것들과 경우가 완전 다르다 그리고 묘비부대가 왔다는건 이 근처에 분명 여기가 아니면 완전히 돌아가는 루트밖에 안남아요 본사로 도착하기도 전에 도시가 폭발할거에요 방법이 없다 아저씨 받아요 꽂아봐요 나쁜거 아니니까 빨리요 진작님 요청하신 훈련의 요구 출력량 조건이 높습니다 화출력시 군용 강화 신체 표정은 출력량 교장에 위배됩니다 괜찮다 훈련 승인해 심화운동 기능훈련 승인 완료 대기갑병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기 계셨군요 백대령 내가 훈련할때는 아 백대령이었구나 딸 아빠 내가 왔어 아빠 딸 여긴 어떻게 헤헤헤 아빠가 오늘 훈련하는 날이라고 했잖아 아빠 보고싶어서 찾아왔지 근육 삼촌이 여기까지 데려다줬어 백대령 백대령? 준장님을 만나겠다고 막무가내라 이렇게 무슨 말 하시려는지 압니다 위쪽 상황이 많이 복잡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빠 아빠 나 여기 있으면 안되는거야? 어 음 그게 어쩔 수가 없구나 여긴 다들 비맬스럽게 일하는 곳이라 다음에 더 많이 놀기로 하고 지금은 아빠랑 같이 나가자꾸나 그래도 아빠 나 조용히 있을게 응? 나 여기 좀 더 있고 싶어 응? 나 아빠 훈련하는거 보고싶어 응? 딸 더이상 문제 안 일으키고 조용히 있을테니까 응? 완전 착하게 있을게 응? 아빠 군대가면 나 혼자서 너무 심심하단 말야 친구들이랑 노는건 재미없고 티란노랑 노는것도 이제 질졌어 아빠랑 노는게 제일 좋아 군대한테 아빠를 뺏긴거 같아 백대령 백대령 네 송소령은 위에 벌어진 일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른 자네가 대신 수습하고 송소령대로 이쪽으로 오라고 하게 알겠습니다 중점 중점 딸 앞으로 아빠 직장에 놀러오고싶을 땐 꼭 미리 말해야해 알겠지? 응 알겠어 미안해 아빠랑 약속하면 아빠 훈련하는거 구경하게 해줄게 진짜? 신난다 약속 약속할게 앞으로 꼭꼭꼭꼭 말할게 그래그래 착한 우리 딸 아빠 훈련할때는 위험할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눈으로 구경만 해야한다? 응 여기서 얌전히 보고만 있을게 나 완전 착해 헤헤헤헤 으앗 간지 으아앗 으아앗 훗 마 내가 전설의 존장이여 아빠 화이팅 하아 높은 방어력을 가진 기갑병기에 대한 타격 훈련입니다 존장님의 수행능력으로 기갑병기 조본만 띄워라 핑구 스페이스를 눌러서 발동을 취소할 수 있게 바뀌었네요? 원래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기능인가? 아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가져가? 어? 아 이거 그냥 부수기만 하면 되는거였구나 저 여기로 가져가야되는 줄 알았어 사용 수만대시를 통해 반대편으로 넉백 쌉가능하면 되는 hate 지형지물로 활용하십쇼 오케이 어? 지형지물을 튕겨서 부술수도 있네 어? 빗나갔다 지형지물로 활용하십시오 여기서보다는 종합기능 퀘스트 구역입니다 본 98번 훈련장은 송소령 전용 훈련장으로 준장님께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로 준비해 알겠습니다 정면에 게이트 앞에 서시면 종합기능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최고기록은 송소령의 29초입니다 송소령 기록 한번 깨볼까? 아 근데 절대 불가능해 나 이거 좀 어려워 데모 때도 그랬는데 아니 아 어디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어? 오 동시에 부딪쳤다 아니 어휴 힘들어 송소령 어케했나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장님 졸라 못하네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넘어간다 아빠 아빠 완전 멋있어 역시 천마적 대장님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세 야 아가씨 언니 언니 진짜 오랜만이야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언니 나 오랜만에 슝슝 태워줘 아하 역시 그게 목적이었습니까 날아다닌다 아주 천방지축 말관냥이인게 아빠랑 성격이 정반대네 정반대야 에헤 맞아 나 말관냥이래 선생님이 그랬어 근데 말관냥이가 뭐야 아가씨 나 저처럼 귀여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맞아 언니 귀여워 이걸 받아주네 혹시 천사 송소령 자 아가씨 아빠 훈련하시는거 보신김에 제것도 한번 보겠습니까 응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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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니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둘 이씨 우와 엄청나 딸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이건 이렇게 쓰는겁나 종장님 그런걸 할수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을거야 아빠 이거 벽에 꽂혔어 완전 신기해 아가씨는 진짜 기운 넘친다 나도 저렇게 발랄하던 시절이 있었던거 같은데 하하 혼대가 왼수지 왼수야 송소령 이게 무슨일인지부터 설명해라 어떻게 딸이 우리 부대안으로 들어올수있나 하하 저도 미치겠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차단벽을 올렸습니다 차단벽을? 해킹인가? 그렇습니다 부대 방어벽이 뚫렸습니다 비상 떨어져서 기지 방어대랑 기술부 다 출동했는데 아수라장도 이런 아수라장이 없습니다 부대에 침입자는? 그게 딱 한명 있는데 하하 따님 외신다 부대 안으로 어떻게 들어왔나 했더니 해킹으로 차단벽이 열린 타이밍에 들어왔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우연히 범인은 득정했나? 해킹 목적은 기술부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점이 해킹의 목적이라고 부를만한 게 없습니다 다른 건 단 하나도 건든 게 없고 정말 차단벽 하나만 올렸습니다 마치 차단벽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군 보안 체계를 뚫고 들어와서 고작 문 여운 게 전부라고? 그래서 지금 백대령이 기술부 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로그를 쭉 받지 않습니까? 차단벽 올린 것 말고는 탈 끝도 건네는 게 없습니다 더 판다고 뭐가 더 나올 것 같지는 하하 부대 침입자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체크하고 보고 올려 알겠습니다 종정 종승 종승 총승 주 jumper 주호 킷 금 abil fol 어떤 전자증폭제 난 니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묻는거다 암시장에서 주어왔어요 금말이 거짓말을 할거면 최소한 앞뒤가 맞게해라 이게 암시장에서 굴러다닐 물건인줄 아나? 어떻게 내가 산나비! 산나비 안잡을거에요? 이해하지 못하는거 알아요 이해하지 못하는거 알아요 하지만 세상엔 모르는게 더 나은일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 나쁜 의도는 없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냥 산나비에 집중하면 안될까요? 우리 피차 원래 목표에 집중하자구요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늦어요 자 가자 1 2 2 3 4 4 5 5 5 6 6 7 8 9 10 12 14 15 15 15 15 15 15 16 17 15 15 16 15 아아앗 아 얘네 그냥 잡아서 패면 되는데 왜 자꾸 쉬프트로 패려고 하지 내가?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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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헷갈려 죽겠네 이거 어? 죽었어? 아직 대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전설 다 죽었네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익숙해졌어 쉬프트 공격은 최소한으로만 쓰면 돼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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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뭐야 뭐야 이거 어디로 가 쩔 쩔쩔쩔 선생님 네 아앗 곧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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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시작됐군. 야 촉 미쳤는데? 금말이 거기 있나? 내가 부를 때까지 절대 은폐를 해제하지 마라. 알겠나? 금말이? 알았어요. 뭐지? 삐졌나? 기쁨이 삐졌을 때랑 반응이 비슷한데? 오케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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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길이 어디야? 아 얘를, 쟤를 끌고 와야 되네. 배경도 미쳤고, 브금도 미쳤고, 컨트롤도 미쳤다는 얘기는 왜 안 해? 오우, 부딪쳤네? 뭐 어디로 가야 돼? 어우 뭐야 길이 막혔네? 너무 빨라서 보이지도 않지? 짜식들아. 아아! 아아! 이상하다. 분명히 개전은 컨트롤이었는데, 마지막 그 두대로 모든게 다 와장창 부서지는 이 느낌. 이건 뭐지? 금말이? 어? 이 기차를 타려고 온 건데? 기차라고? 이게? 별로 타고 싶게 생기지 않았는데, 꼭 이 차를 타야 하나? 기차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마구 본사는 정해진 방법이 아니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화물기차에요. 화물기차가 이걸 말하는 거라면... 작동이 아예 멈췄다. 이건 못써. 다른게 있을거에요. 찾아볼게요. 근데, 철도가 안보이는데? 기차라고 하지 않았나? 기차 맞아요. 비행기차. 이 도시엔 정상적인 기차는 하나도 없나? 작동하고 있는 기차 한 대 더 찾았어요. 어...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빨리 따라붙어야겠는데요? 가자. 노? 노? 이 떠다니는 상자는 뭐지? 손대지 마요! 그거 특수화물이에요! 공중에 뜬 걸 보니 도난 방지 모드가 작동됐을 거에요. 흠... 이걸로 도난을 방지한다고? 네, 충격을 받으면 폭발해요. 폭발? 엎드려! 와, 반응속도! 오랫동안 회수 못하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폭발하기도 해요. 빨리도 말하는군. 저게 도난 방지 장치라고?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뭘 멀뚱히 보고있나? 움직이자. 우와... 집 한채가 날아간... 뭐야 넌... 아하... 진짜 자연스럽게 이런 요소들이 추가됐어요 하는게 있네. 진짜 자연스럽게 알려줬는데? 아,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움직여야돼... 베타 때 있었다고? 아니 그건 알아! 아니 그냥, 그냥 하는 말이야. 게임 잘 만들었다고. 이런 추가된 요소들을 약간 튜토리얼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선보여주고 그때부터 본편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식. 아주 쌩찬해요. 아하... 부서져라. 아하... 많이 더 쏘네... 아하... 고전 롱맨도 그랬던거 같다고? 그러니까 그게 명작 아니야 임마... 아악! 어? 야, 고전게임이 뭐 롱맨 하나만 있는줄 알아. 개쓰레기 게임들 많이 나왔어. 근데... 똥게임이니까 다 잊혀졌겠지. 그 고전 롱맨이 지금까지 저희 기억속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갓게임이니까 그렇죠! 아, 산나비도 똑같다 이 말이야 나는... 뭐 예전에 썼던 방식 그대로 쓰면은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산나비 갓게임이라고 얘기한게 그렇게 억울했냐! 어잇, 저쪽으로 가는건데? 어? 잠깐만 저거 붙어있어야 되는건가? 어... 나... 나...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 계속 붙어있어도 되는건지 몰랐죠? 이 스바라시야 이거 불로우기 다시 해야되냐? 이거 못잡아 저거! 이거... 이건 불로우기 해야되나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이씨... 다시 가자 방금 뭐였어? 붉은 영역에는 이 오브젝트들도 못 지나가? 왜 튕겨져 나왔지? 뭐가 있었나? 뭐가 있었나? 이건 뭐야? 여기 닿으면 데미지 입... 우와! 뭐야! 진짜 데미지 입네? 저기... 저기... 원더포션 제작진님! 저기... 버그지역 있어요 저거! 어 그러네 야 빨간지역... 중에... 그... 오브젝트도 못 지나가는 영역이 있어 빨간색 종류가 다른가봐 엥? 왜 이쪽으로 왔어요? 기차는 여기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데요 아저씨? 엥? 되게 가볍게 착지하네 아니 그... 그리고 드론이 기차 속도를 따라잡는데? 제발 먼저 상의를 하고 행동을 해요 그만해라 언제까지 볼셈이냐? 금말이 돌아갈거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날아가면 도시 밖까지 갈 수 있을거야 아저씨... 아저씨도 이제 그만해요 전 아저씨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만하기로 해요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아저씨는... 딸을 사랑했나요? 무슨 의미지? 그냥... 혼자 그대로요 그래 네 그럼 됐어요 그럼 산나비가 많이 믿겠네요 뭐? 산나비에게 복수하는거 잘됐으면 좋겠다구요 산나비한테 딸이 죽임당했다는 얘기를 한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금말이... 내가 산나비에게 딸이 죽었다고 얘기했던적이 있던가? 아저씨는... 친애에요 뭐라고? 친...라구요 아저씨 뭐... 무슨... 목소리의 노이즈가... 하하... 이것까지 철저하게 막아놨구나 치료하네 정말... 그게 무슨 의미지?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려요 잊으라고? 지금 나랑 장난하나? 당장... 잠깐... 이 소리는... 저게 봐요 저... 저게 뭐야? 젠장 그래... 묘비부대가 왔으면 저게 안 나타낼리가 없지 금말이... 열차 차량 전부 분해해서 넓게 퍼트려라 넓게 퍼트리라구요? 그래... 불새가 왔으니 여긴 곧 불바다가 될거다 열차가 줄줄이 박살나지 않게 전부 떨어뜨려 아저씨는 어쩌려구요 당장 은폐하고 열차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얘기는... 살아나면 다음에 하자 얘 어떻게 싸우는 애들아? 나 기억이 안나 오케이 아...노... 오케이 아...노... 헐..노...노...노...노...노...노...노...노...노! 으어얽~~ 이렇게구나 알았어 이기이디 무 Exact 이건 뭐야 아 회복 회복기도 있네 호놀놀놀놀놀놀놀놀 호놀놀놀놀놀 호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놁 뒤지세용 우와 불쌔 어이 너 좀 어우 예스 베이베 재밌게 노는 친구네 어? 어? 으아 떨어져요 으아 회복 회복해줘 회복된 겹? 어 회복 됐네 나 풀피다 아 택배 박스 어딨어? 여기 잉네 어? 어? 아씨 오케이 뭐야 벌써 끝났어? 약한데? 2패가 있던가? 2패가 2패가 있네 아아아아아악 아 진짜 미안해요 진짜 진짜 아 쉽다고 해서 죄송해요 제가 진짜 진짜 좀 실어냈죠? 1패가 denser 3패가 conduct 1패가 1패가 3패가 2패가 3패가 3패가 부셔야 일정 확률로 나오네 아 미안 아 택배 박스 어딨어요 쿠팡맨 하! 진짜 부서졌냐? 오 이제 추락하나? 3패 있나? 떨어진다 3패 야 이거 전선을 나뉘도록 하면 좀 힘들긴 하겠다 진짜 한 대라도 맞으면 게임 오보니까 대체 그걸 폭탄으로 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재삼스럽지만 아저씨 원래부터 이렇게 전쟁기계 같았나? 다행히 난 소리 집어치워 금말이 아까 하던 얘기 안 끝났다 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알고 있지? 말해라 그거 꼭 물어봐야 알아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지 말라고 했을텐데 금말이 너 설마 산나비와 내통하고 있나? 하이 하이 큰 놈의 산나비 뭐라고? 아무 관계 없어요 똑바로 말 안하나? 똑바로 말 안하나? 지금 장난치는 거 같아? 나랑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 딸에 대해 알고 있지?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할 거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이 열차에 연료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꽉 잡아요 오! 비상착륙이 있네 휴 그래도 비상착륙 시스템은 살아있었네요 제 덕에 살았죠? 금말이 아직도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남았나? 글쎄요 이젠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나는 금말이? 무슨 일 있나? 금말이? 괜찮나? 금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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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그러나? 왜 그러냐고요? 몰라서 물어요? 여기 이 하 아니에요 그냥 멀미가 쫌 그냥 멀미가 쫌 그냥 멀미가 쫌 그냥 멀미가 쫌 아 여기가 마구 본사예요 여기 어딘가에 산나비가 있을 거예요 흩어져서 찾아봐요 금말이 금말이 죄송해요 잠깐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하아 도대체 뭐가 뭔지 조용하군 와 슈퍼컴퓨터 와 슈퍼컴퓨터 금말이 뭘 하고있나 그냥 좀 찾을게 있어서요 여긴 아무것도 없다 이런곳에 정말 산나비가 있다고? 네 확실한가? 네 여기에 정말 산나비가 있었다면 군대도 이쪽으로 왔겠지 하지만 여긴 군대는커녕 사람 그림자도 안보여 이게 어떻게 된거지? 금말이 금말이 난 널 믿고 여기까지 왔어 똑바로 대답해라 정말로 여기 산나비가 있는게 맞나? 네 정확히 이 건물로 신호가 잡혔어요 산나비는 여기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찾고있는게 그거니까 찾는대로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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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단 저기 가기 전에 다른 곳부터 먼저 보자. 여긴 휴게실인가? 술병... 마신지 얼마 안됐어... 하지만... 아무도 없군... 도대체 멀쩡하게 작동하는게 하나도 없군. 여기도 어수선에 얼마전까지 사람이 분명 있었다. 대체 여기서 무슨일이 있었던거지? 저게 컴퓨터 한대가 켜져있네? 동기화 재시도 동기화 실패 동기화 재시도 동기화 실패 경고 비정상 활성화된 프로젝트가 1기 존재합니다. 대상 모델 워커 17287 워커 동기화 상태 분량 프로젝트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수동 종료가 필요합니다. 종료하시겠습니까? 승인되었습니다. SOS를 종료합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지지안에 재시도 무엇은? 시체.. 아직 체온이 남아있어 어디서 갑자기 이런.. 시체.. 비빌내가 진동을 하는군 금말이.. 금말이 괜찮나? 이 시체들 보이지? 갑자기 시체가 생겨났다 아.. 이거요? 보여요? 뭐라고? 필터가 꺼졌나보네 뭐 했어요? 필터? 그게 무슨 뜻이지? 설명해라! 아저씨.. 궁금한게 고작 그거에요? 필터? 이제와서? 무슨 의미지? 산나비의 위치를 찾았어요 이 건물 지하 뭐? 지하에 있다고요? 아저씨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산나비 아저씨한테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금말이? 금말이! 지금 대체 뭐가 어떻게 흘러가.. 뭐지? 생존자 확인 지정된 기한이 끝났습니다 아직 생전에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은 조석히 목숨을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결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약간의 음주 혹은 약물 섭취를 권합니다 정말.. 정말.. 혼란스럽군 최종 해결 프로토콜이 시작됐어요 거기엔 모든 마구 임원들의 자살도 포함되어 있죠 너..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군 아저씨도 알고 있었잖아요? 마구 그룹이 대역죄 증거를 인멸하려고 도시죄로 자살하고 있었던 거 조정에게 발각되면 10족을 멸할텐데 자살이 훨씬 더 싸게 먹히지 않겠어요? 대역죄라고.. 인격 데이터 기술이? 아냐 그거.. 아뇨 아저씨의 존재 자체가요 너.. 정체가 뭐냐 저요? 전 저예요.. 금말이.. 근데 그 질문.. 스스로에게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생존자의 자살 거부 확인 최종 해결 프로토콜에 의거 생명 몰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송소령? 자네가 어떻게 여기 오랜만입니다 아가씨 왜 왔어요? 하... 그건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아가씨가 이 도시에 왜 있는 건가? 입구도 없는 이 수상한 시설은 어떻게 들어온 거고 내가 어디에 있던 내 맘이죠 언니야말로 여긴 어떻게 찾았어요? 여기에 올 이유가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아가씨 데리러 왔습니다 나때문에 군대가 출동했다고요? 그건 아니고 뭐 자세히 말해드릴 순 없는데 곧 이 도시에 핵발전소가 폭발합니다 그것 때문에 군대가 여기 온 겁니다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안 가요 자, 잠깐 멈춰보게 송소령 으억 허억 허억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마침 잘 됐다 여기서 끝장을 멈춰요 그 아저씨 보내줘요 아저씨? 방금 아저씨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무슨 연극 중이십니까? 그냥 내 말대로 해요 억지 부려도 안 통합니다 지금 이것도 내 직권으로 절차 다 무시하고 온 겁니다 지금 분위기 엄청 심각합니다 나도 심각해요 아저씨 그 딱청으로 뭘 어쩌시게? 보내줘요 그 아저씨는 가야해요 지하로 아저씨? 혼란스럽죠? 분명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산나비 명심해요 아저씨는 산나비를 찾으러 여기 온 거예요 산나비를 찾아내서 복수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니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말이.. 하아 내 눈에 다시는 띄지 마라 중간에 50도 아저씨는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아저씨는 아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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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뭐 프로그램을 키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먹통이 됐나보다. SOS 킬려고 했는데. 아니면 칩을 확인한 건가? 달아. 와. 진짜. 진짜. 그금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다. 뭐야 어디가. 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어? 야 컨트롤이 돼요 이제. 네. 자. 자. 잠깐만. 이거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전에 제가 베타를 플레이 했었죠. 거기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거기에서는 전 아래로 자동으로 내려가졌었고 그거에 대한 엔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먼저 보고 오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냐. 끝까지 가는 거냐. 아니면 왼쪽으로 갔을 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냐로 이제 루트가 갈리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딸이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지금의 금말이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자명한 사실. 딸의 말을 들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라고 할 줄 알았나. 전 오른쪽으로 먼저 갈 겁니다. 왜냐면 오른쪽 엔딩을 먼저 봤기 때문이죠. 그니까 먼저 본 걸 보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으로 내려갑시다. 오! 금말이가 나왔어. 아 이쯤 되니까. 아니야. 난. 난 올라갈래.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진짜 감도 안 온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지. 어? 어 왔어. 그래. 어쩐지 곱게 꺼질 것 같진 않더라고. 대령님. 대령님. 임무 마무리하고 복귀하겠습니다. 나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이리 가까이 와서 봐. 송소령. 송소령. 정말 나를 못 알아보겠나? 뭐라는 거야? 아까부터 시끄럽게. 됐고. 니가 이 도시에서 한 짓 전부 보고 받았어. 꽤 인상적이던데. 솔직히 마음에 들었어. 내가 좀 너 같은 마초 취향이거든. 아쉽게 된 일이지. 고도화된 전투봇은 존재만으로도 요주의 대상이니까. 눈치채고 있었어. 내가 로봇이라는 사실 하나쯤은. 그래도. 아니길 바랬는데. 직접 진실을 마주하니까 참 충격이네요. 그죠? 그래. 너 말이야. 너. 전투봇이라고? 금말이는 어디로 갔지? 야. 할 말 있으면 알아듣게 하랬지. 뭐라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먹겠네. 듣고 있어? 깡통아. 너 내 말은 알아듣냐? 잠깐만. 금말이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 몇 번 아가씨를 구해준 거 알아. 넌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진심이야.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널 못 본 척 할 순 없다. 네 정체가 무엇인지. 왜 아가씨가 너와 동행하는지. 궁금한 건 아주 많다만 묻진 않겠다. 우린 호기심을 가져선 안되거든. 어명을 집행하겠다. 뭐지? 어. 이거 지금 공격하면 그대로 반격당하는 것 같아요. 언제 공격을. 아. 설마. 이해했어. 와. 이거. 이거. 불공. 대시로 튕겨서. 쟤 맞추고 때려야 되나? 잠깐만. 그. 미션이 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성소령 난이도 베테랑으로 클리어하기? 나 무시해? 나. 전설의 준장이야? 아이고. 아 그냥. 이걸로 이렇게 치는 거네. 이 불공을 치는게 아니라. 너. 뭐하냐. 어떻게 준장님이랑 똑같이 싸우는거지? 그래. 그랬어. 역시 그랬던거였어. 옛날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그분이 그렇게 쉽게 죽었을리가 없는데. 너. 준장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군. 곱게 죽을 생각은 버려라. 사지를 잘근잘근 씹어부순다. 머리부터 뜯어 내가 직접 볼테니. 우와 미친. 와. 미친. 대박. 대박. 미친. 대박. 어? 아이고. 아 실수로 쟤를 잡아버렸어. 와. 진짜. 진짜. 진짜 어렵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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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 어? 뭐야? 우와 씨 우와! 어? 뭐야 이거? 아무리 연타해도 어? 뭐? 뭐지? 아 벗어났다 와아 살았다 아까 아무리 연타해도 차지가 않던데?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어요 우와! 에에에 다 끝났다 얌전히 했어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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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지금 누굴 흉내낸지 알기나 해? 그건 너같은 깡청이 함부로 따라해도 될게 아니야! 그건 동작 그만 누구지? 어? 대령? 백.. 백대령? 어?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벌집이 된다 백대령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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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동네 부기야? 대령님 거의 다 끝났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퇴각 명령이 내려왔다 폭발이 머지 않았다는 기술부의 판단이다 사태 수습을 위해 조정이 내려올거다 무인병령만 남기고 즉시 퇴각한다 조정이 직접? 그럼 설마... 그래 내가 전역하기 전에 그걸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근데 아가씨는 어디있습니까? 떠나셨다 떠나셨다니 그게 무슨... 설마 보내주신 건가? 쟤가 어떻게 모셔왔는데 그냥 홀랑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조정이 내려왔으니 이 도시는 통째로 증발한다 더 늦게 전에 와서... 송서령 아가씨가 결정한 일이다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절대 존중해라 리미터를 풀었군 고전했나? 시간문제였습니다 생긴건 은혜 빠진 안드로이드로 보이는데 지금 갑자기 내 머리를 팽 하고 관통한 그 장면이 생각났는데 얘네가 지금 일단 준장이 죽었어 준장이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자기들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마리가 딸인데 이제 자신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빠의 죽음이 그래서 마리의 말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체계가 잡힌 게 아닐까 절대 존중해라 라는 그 말 딱 한마디에 지금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러니까 준장님을 엄청 동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얘를 못 알아보잖아 지금 그지? 얘는 그냥 안드로이드인 거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던 준장님은 죽었으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는게 맞는거지 차갑게 보이더라도 그게 아닌거지 얘는 그냥 안드로이드일 뿐이니까 사실 대령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는 본부복기 후 듣겠다 가자 이 로봇 사슬파를 쓰는 것처럼 싸운다 싸우는 방식이 존중님과 완전 똑같습니다 그분 방식이 은하진 않을텐데 맥 때려 너도 날 못 알아보나? 음성에 암호화 필터가 걸려있군 풀어 얌전히 있어 정말이네 해지 완료했습니다 야! 뭐라도 말해 송서령 그리고 백대령 우리 이름을 어떻게 알지? 기억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던 모양이군 대답해라 우리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지? 이름? 아직 이름은 꺼내지도 않았다 안그런가? 의금부 17호실 특수임무수행대 백호태대령 송이선소령 오히려 내가 묻고 싶군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거지? 분명 작전영어가 발령 이것도 가짜였나? 이것도 가짜였나? 송소령 수송기에서 신문한다 기절시켜 진짜 로봇인게 확정됐어 난 정말 일말에 희망이라도 품고 있었거든 그냥 다른 애들이 시각적 필터가 씌워져가지고 제가 안드로이드인 것처럼 보였던 건 아닐까 전자적으로 기절시켜버렸어요 아아 아빠 내 목소리 잘 들려? 어? 무전기 아빠 아빠 대박 집에 엄청 큰 시계가 생겼어 응 완전 커다란 시계야 진짜 신기해 대답도 안하고 있는데 아빠가 갖다 놓은거야? 여기 뭐라고 적혀있다 산나비 산나비가 뭐야? 응? 뭐라고 했어? 아빠 목소리 잘 안들려 아빠 근데 이 시계 고장났나봐 시간이 거꾸로 씨 인마 내가 왔으면 이거 은행 다행 우리 로봇 루맨 우리 우리 여기가 튜토리얼로 나왔던 이 안내문고가 진짜 장식이 아니라 여기가 프로그래밍 된 거라는 거를 안목적으로 암시하는 거였나봐 미쳤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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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어? 나? 나 뭐하고 있었냐면 대답을 안하는데 그냥 프로그래밍대로 그대로 반응하네 아! 나 아빠한테 보여줄 거 있어 선배님 작전 최종 승인 떨어졌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없어 자막도 지금 오류가 뜨고 있어요 데이터가 소실돼서 바깥 풍경이 없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많이 복잡하다는 건가 복잡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해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율사고 체계의 복잡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애초에 이런 걸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부터가 이건 인격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럼 정말 이게 선배님이라고? 아직까진 가능성일 뿐입니다 깨봐라 내가 직접 이야기해보겠다 안됩니다 인지 제약 프로세서에 부하가 심하게 걸려있습니다 지금 잘못 건들면 인격 데이터가 통째로 리셋될 수도 있습니다 인지 제약? 그렇습니다 정보처리 과정을 편집하는 기술인데 이 로봇은 인간에 관련된 정보를 엄청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말 그대로 인간과 관련된 건 아예 인지조차 못하게 필터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체를 다 못 알아보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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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다 증발했다고 계속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네 이 로봇은 인간의 모습을 못 보는 건 당연하고 목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시체까지도 못 볼 겁니다 근데 그 필터를 껐었던 거고 인지 가능한 세계에서 인간이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느낄 겁니다 왜 그런 장치가 있는 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와 대화한 건 아마 우리는 예외 처리 대상인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해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나?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인격 내부의 보안 단계를 재조정 재조정하는 것 뿐입니다 인지 제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 이 인격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선배님이 맞다면 해내실 거다 그런 분이시니까 봐봐 저 실내를 보라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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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번엔 아빠 괜찮지 않았니? 아니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잠깐 이건 아 아빠 점점 오류가 걸리고 있네 달 이제 행복한 꿈도 못 꾸는 거야 기억 재생이 거부되었습니다 이건 꿈? ąd agger음 일 일 일 일 일 이게 의미가 있어? 내 머릿속 가상세계인데? 뭐야 이게? 기록 1 헤이 뭐야 이게? 왜 아무도 말이 없습니까? 저 이사님 이 프로젝트를 막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안전을 보장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수성연구원님 하시는 말씀이 듣기 좀 거북합니다 뭔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에겐 선택지가 없어요 거부한다면 이 자리에서 모두 죽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모두 죽습니다 조정에게 적발당한다면 모두 죽습니다 확실하게 그럼 저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전부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이 프로젝트는 마고그룹의 수건 사업입니다 마고그룹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이지요 그리고 당신들이 바로 마고그룹이고 이해했습니까? 성공한다면 모든 걸 얻게 될 테고 실패한다면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프로젝트 반드시 완수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군인의 인격 데이터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이거 설마 기록 182 정기보고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라 하시면 비효율적이잖아요 복수심을 이용한다는 게 특히 싫군요 인공지능에 감정이 있다는 게 불쾌하기도 하고 프로젝트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박사? 아 이사님은 프로젝트 관련 보고가 오늘이 처음이시죠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격을 데이터화하여 만들어진 인조인격입니다 데이터로 이루어졌을 뿐 사람의 정신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죠 수많은 데이터들이 뉴런처럼 복잡 잠깐! 요점만 말해요 박사 인간의 정신을 조작하여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듯 이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명령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지는데 시도를 안해본 건 아닙니다 실패작도 있어요 아! 나 알아! 상업지구에서 심부름 시키는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유치한 이름이었는데 그... 저스티스?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맞아요 저스티스 저스티스가 인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죠 아쉬워 꽤 욕심나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지? 생체로봇이니 마고전자? 제 거예요 아주 유용한 사냥개죠 나 지금 일부러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저 뒤에 있는 거 금말이 맞는 거 같은데 그지 저 맨 뒤에 있는 애 금말이 맞는 거 같아 실패하라고? 아 그런가? 아 몰라 일단 추측 금지 나만 추측할 수 있음 왜냐? 내가 플레이어니까 너네들은 다 조용히 했! 아무튼 네 납득했습니다 박사 그럼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복수심을 통해 통제하는 전투 인격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중호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인 행동동계는 또 없으니까요 엉? 데이터 내에서도 죽을 수가 있구나 아 밑에 땅이 있는 줄 알았지 아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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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건 딸이 아니라 나였구나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산나비한테 죽임을 당한 건 엄마였네 다 사실을 기반으로 나온 복수심인 건 맞았네 기록 478 강인으로 강인한 사람이라는 게 걸림돌이 되는군 이 폭탄 테러의 희생자는 누구지? 프로젝트의 아내입니다 아 진짜 미친 아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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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라 그렇다면 프로젝트의 딸이 정신적 버팀목이 되는 모양이야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으면 좋든 싫든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으니까 복수심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통제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살인기계야 복수심만큼 사람을 극한으로 채찍질하는 감정은 없지 선임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테러로 죽은 대상을 딸로 바꾸는 거야 희생자를요? 프로젝트를 자식 잃은 아버지로 바꾸자는 뜻입니까? 그렇지 그것만큼 눈먼 복수기가 또 세상에 없지 않은가 얜 정말 개새끼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조성님 기억을 그 정도로 바꾸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프로젝트가 자기 기억에 위화감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 그런 이유로 기억 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하지만 기억을 제한하고 순사를 교묘하게 조작하면 인식 자체를 왜곡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판을 다 짜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냥 그 폭탄 테러 있었던 일은 그대로 남겨두되 대상만 바꾼 거네 진실을 섞은 거짓이 원래 가장 헷갈리는 법이지 저스티스 그 가엾센 영웅을 악당을 쫓는 환상 속에 가둔 것처럼 말이네 그게 사실 ami 하하이 씨 이불 응대 하하이 씨 이불 응대 하... 이 새끼 봐라 경우 없는 새끼 여기가 네 안방이냐? 쳐라 그만 이보세요 군인 양반 당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 지금 민간인이 몇 명이 죽은 줄 알아? 형님 말로 해서는 안 될 놈입니다 대사가 조금 달라요 저 저 저 눈깔 봐 형님 물러나세요 거기서 제가 저 새끼 못 뽑아놓는 거 구경이나 하십시오 에 당신 진짜 미쳤어? 우리가 무기로 용돈벌이를 좀 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건 단속 고개할 일이잖아 아... 단속 고개할 일이잖아 단속 고개할 일이잖아 네 절친들 말하는 건가 구... 구... 군인이 이래도 되는 거야? 경찰 불러 이 미친 새끼야 지옥에서 또 보자 비록 1190 정기보호 비생자를 아내에서 딸로 왜곡하는 건 성공적인 시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복수를 포기하는 비율이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아내와 관련된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실피아가 맞나봐 어... 금말이면은 이렇게 말을 할 리가 없지 기억에 모순이 생길 텐데 나를 상실에서 오는 맹목적인 분노 그 맹렬한 감정이 위화감을 마취시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세부 사항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허허허허허... 무서운 사람들이구만 우리 연구팀 아주 무섭고 영리해 마음에 들어 지식걸렁한 윤리나 도덕 전부 집어치우고 지금 이대로만 하게. 문제 생기면 얘기하고. 저 이사님. 그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명적인? 뭐지? 산나비입니다. 산나비? 뭐야 그게? 무슨 의미지? 그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뭐? 산나비는 어떤 이유에선가 프로젝트에 인격 깊숙이 뿌리내린 개념인데 이것이 일종의 암시처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암시라고? 어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배님 날 찾지 말라고 했을텐데 본부에서 선배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치안을 유지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가르치려들지 마라. 외람된 말씀이지만 외람되다. 작전 영어로 발령한 건 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범죄 조직 소탕에 발령하기에 지나치게 큰 명령입니다. 그것도 복수를 위해서려면 더욱더 그 입 닥쳐라! 내 아내가 죽었다. 니 부주의로! 너에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 기록 2379 긴급회의 또 실패입니다. 이번에도 산나비로 인한 통제 실패입니다. 미치겠군 연구 3팀에서 연락 온 건 없나? 그게 네 없습니다. 1년 넘게 인격안을 파헤치고 있으면서 단서도 접다고? 산나빈은 무의식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고? 무의식도 기억의 연장선이야! 모든 복수를 포기해버릴 정도로 강렬한 암시가 아무 기억 없이 존재할 순 없어. 한 달 안에 단서 못 찾으면 팀 해체한다고 전해! 네 전달하겠습니다. 하... 저... 수승님 7팀에서 보고가 새로 올라왔는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7팀? 무슨 내용인가? 프로젝트의 기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아 나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야 산나비가 딸이 심은 암시인가 봐 딸이 완전 해커잖아 산나비로 계속 그 정신을 완전 이제 얘네들의 통제하에 두게 되는 게 아니라 산나비라는 암시로 자아가 남을 수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한 거지 그게 프로젝트의 기억 속에 아내의 죽음에 대한 세부 내용이 사라져 있습니다. 선임 지금 나랑 장난하나?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 상실로 결론 난 거잖아 교차 검증은 끝낸 거야 기억 안 나? 그게 아닙니다. 수승님 7팀에서 스트레스 상황 이전의 기억까지 관측 범위를 넓혀서 체크했는데 오직 아내의 기억만이 부자연스럽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노락의 패턴이 해리성 기억 상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억을 도려냈다고 보는 편이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악의적으로 기억을 훼손했다 쳐도 인격의 안정성이 설마 네 이 프로젝트는 제작 과정부터 아내의 기억이 지워진 채로 만들어졌습니다. 어째서? 잠깐 그런 혹시 산나비는 삭제된 기억에서 형성된 개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쳐버리겠구만 선택적으로 사라진 기억의 산나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니 마치 누군가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게 회방이라도 놓은 것 같군 야 그게 진짜 맞나봐 아내를 잃은 강렬한 기억을 산나비로 대체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산나비가 끝까지 가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암시를 강력하게 심은 요소인 거지 이 인격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누구랬지? 프로젝트의 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마구 그룹에서 수배 중입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잠적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네 그래 이 정도로 정교한 인격 데이터를 고척할 정도의 천재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당연히 파악했겠지 그것도 8살의 나이에 말이야 금말이 어째서 네 엄마의 기억을 지운 거냐 응어? 응어? 응애? 아 기억보기 참 힘드네 아이씨 아하하하하하 선배님 퇴역을 신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이유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내 딸 마리를 위해서다 존중하겠습니다 세척집 가져와 준장님 사모님 일은 정말로 괜찮다 어쩔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고 마리에겐 나밖에 남지 않았어 나에게도 마리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젠 다 괜찮다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네 미친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네 확실해졌네 금말이가 딸인 게 뭐 계속 유추할 수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확실해졌네요 기록 2801 정기보고 정말 그런 방식이 뭐 캘까요? 차라리 산나비를 제거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산나비는 프로젝트에 무의식 깊숙히 뿌리박힌 암시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에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진 개념은 흔치 않아요 삶의 의지 인생의 목표 삶의 보상 한마디로 인격이 형성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워버리면은 아예 못 쓰게 되고 산나비를 남겨두면 제어하는데 한계가 오고 와... 이거 대박이다 이런 중추 개념을 제거했다가는 인격 자체가 붕괴되고 맙니다 아니면 그래 기억을 왜곡해서 산나비를 떠올리지 않게 한다던지 당신네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민근의 의식은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법이죠 하... 그럼 박사의 의견은 이겁니까? 오히려 산나비를 복수의 대상으로 만들자 딸을 죽게 한 테러의 원흉을 산나비라는 가상의 테러 집단으로 위장해서? 아... 복수의 대상으로 왜곡시킨 거는? 오히려 얘네들이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산나비가 곧 아내였던 거네 그러니까 아내를 복수의 대상으로 만든 게 얘네였고 와... 미쳤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스토리텔링을... 그렇습니다 산나비를 증오의 대상으로 속임으로써 산나비가 가진 암시를 약화시키는 거죠 솔직히... 납득이 안 가긴 합니다 폭탄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니 그 폭탄을 직접 터뜨리자는 말처럼 들리는군요 같은 의견입니다 저번에 분명 위화감은 인격의 안정성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기억을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실존하지도 않는 산나비라는 가상의 대상에 프로젝트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맹목성 증오라는 감정의 강력한 특성인 맹목성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는 프로젝트의 기억을 교묘하게 편집하는 동시에 증오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인격을 계량했습니다 복수와 관계없는 기억의 해상도를 대폭 떨어뜨리는 반면 딸과의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왜곡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프로젝트는 비정상적으로 맹목적인 증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복수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요 이 프로젝트는 산나비에게 복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들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산나비가 무엇인지 본인도 모를지언정 말입니다 하이 시 우린 발자국 없는 범이다 훈련소네 그 준장님이 퇴역하신다니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거 뭐 저희끼리 소소하게 파티라도 이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됐다 퇴역식도 거절했는데 뭐 좋은 일이라고 아 부럽다 나도 이 지긋지긋한 군복 벗고 싶습니다 준장님 퇴역하시면 좀 심심할 것 같긴 한다 이 부대 진작 해체해야 할 것 준장님 덕에 남아있는 부대 아니지 않습니까? 준장님 가시면 결국 해체 수술 밟을 텐데 아 머리 아파 자네가 머리 아플 거 뭐 있나 다시 현장 복귀하는 거지 송소령 능력이면 어디서든 환현방단일 걸세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짜 군소과장 노름하면서 꼴 빨았는데 다시 뺑이칠 생각하니 머리 아픈다 참 준장님 준장님 퇴역하더라도 정정 댁에 놀러 가도 되겠습니까? 왜? 왜냐니? 그냥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귀여운 우리 마리아가씨 보러 가는 겁니다 아가씨도 나 보고 싶다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던데 됐네 가까운 길도 아닌데 힘들게 찾아올 거 없네 제가 가서 아가씨 체력 좀 빼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혹하는군 준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마리는 천재지 않습니까? 아빠 보고 싶다고 8살의 군부대를 해킹할 정도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저는 태어나길 무식하게 태어나서 천재가 뭔 생각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사모님 돌아가신 이후로 마리아가씨는 뭔가 불안해 보인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재능은 저주라고 그러니까 저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비밀 감청기로 283952 연구일팀 저... 수상님 이번에 내부 공문 내려온 거 보셨습니까? 최종 해결 프로토크요 이거 복잡한 얘기 다 걷어내고 보면 도시를 파괴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프로젝트가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 그것뿐 아닙니다 이번에 마고전자에서 시제품 공개된 워커 보셨죠? 도시에 쫙 보급 예정인 일꾼 안드로이드 말입니다 한쪽 팔에 와이어암 달린 거 보셨어요? 그 프로젝트가 다루는 사슬 팔과 구조가 완전히 동일해요 이번에 양산한 워커가 만 대가 넘는데 이 정도 규모면 거기까지 해 둘 다 다 알면서 뭘 또 물어? 저희 괜찮은 걸까요? 아무리 봐도 이번 프로젝트 목적이 굉장히 불순합니다 불순합니다 결국엔 그 워커들이 다 준장이 될 애들이었던 거네 그지? 인격을 거기에 심어버리면 그냥 준장이 되는 거잖아 준장 1만명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다 죽는 거지 인류의 멸망이지 마고 치안 유지대의 화력도 충분한 상황에서 이 정도 군인으로 군대를 만들려는 건 마고 그룹은 지금 역성 혁명을? 그만하라니까 우리가 살려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만 해 거기에만 집중해라 아이씨 한 단계를 건너뛴 거였네 어쩐지 너무 멀리더라니 군망진 벽 따위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막내 응 잘 막내 야이씨 이거 어떻게 가 야이씨 이거 어떻게 가 아 아빠 내 목소리 잘 들려? 응 잘 들려 아빠 아빠 대박 집에 완전 신기한 게 생겼어 신기한 거? 응 완전 어 아무튼 진짜 신기해 아빠는 그런 걸 본 기억이 없는데 아니야 아빠가 직접 와서 확인해 봐 와 이거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CCTV 같은 걸로 촬영하는 이 장면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 기억입니다 이게 실제 기억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폭탄 터지는 장면으로 지금 커버가 된 건데 이제 실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어 어 그러네 왼쪽 위에 소스 메모리 라고 적혀있네 원본 기억 이게 생일 파티였어 아빠 생일 축하해 아 잠깐만 진정이 안 되네 기록 3777 비정기회담 제이사님? 연구동엔 어쩐 일로 인지필터? 이게 뭐죠 박사? 아 보고서를 보셨군요 그건 프로젝트에게 작용하는 일종의 정신적 안전기입니다 안전기? 네 프로젝트가 인간 자체를 인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필터입니다 그건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이게 뭘 안정시키는지를 설명해요 인지필터의 주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산나비로 인해 사람이 모두 사라졌다는 불가해한 상황을 만드는 용도 사람들의 실종이라는 이에 불가능한 거대한 부조류를 만들어 프로젝트를 둘러싼 크고 작은 모순들을 덜 중요하게 느끼도록 격화시킵니다 두 번째 정보의 제한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편집된 기억을 통해 통제됩니다 때문에 누군가 이 왜곡된 정보를 정정하려 시도한다면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프로젝트가 인간들을 인지할 수 없다면 그런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다 통제된 환경에서 프로젝트가 동작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게 내가 지금 찾아온 이유예요 그 인지필터에 필터링 되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이것들은 뭐죠 예외 처리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그 사람들은 이 인격의 복수심을 구성하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프로젝트가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기억 그 상황을 구성하는 주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사 김의장님이 당부한 거 기억 안 나요? 이 프로젝트엔 빈틈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 가동 중인 프로젝트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 어쩌려고? 이 넓은 세상에서 다섯 명 남짓한 예외 인물들을 만나는 건 이사님 확률적으로 영에 수렴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구나 그걸 금마리가 유도했네 영에 수렴하는 거지만 그걸 금마리가 유도한 거 같은데 그치? 그 마고시를 멸망하려고 푸른 준장을 금마리가 정보원으로서 만나게끔 한 거네 그건 통제 불가능한 근원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기적의 영역입니다 난 이런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문제가 생기기만 해요 박사 야이씨 하하하하 아니 이건 길을 모르면 못 가는 거잖아요 야아아아아아악 바닥이 생길 줄 알고 몸을 맡겼는데 떨어짐 아 뭐 이런데서 죽어 아 뭐 이런데서 죽어 아 아 아 아 아 으음 어떻게 변하는지를 대충 예상하고 움직여야돼요 야이 시 기록 X 완성보고 본 프로젝트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산나비라는 가상의 대상에 완전 파괴를 목표로 행동하는 전투인격 여기서 산나비는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 사물 등을 전부 포함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요청하셨던 대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우수한 점은 기억을 통해 형성된 개인적인 증오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복수를 향한 일렴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킬 임무조차도 맹목적으로 수행하고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갖지 않죠 본 프로젝트는 베테랑 군인의 인격을 토대로 구축되었는데 얘는 다시 말해 전투 AI의 최대 단점인 경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장에서 보낸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통제 가능하고 양산 가능한 완벽한 전투 소프트웨어입니다 와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머리를 잘 썼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어서 얘네 천재인가? 이 생각도록 이상으로 산나비 프로젝트의 최종복을 마치겠습니다 좋아 좋아 훌륭합니다 박사 훌륭하고 완벽합니다 박사 지난 10년간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이사님? 아 그렇지 박사에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본사의 포함팀 실장이에요 일처리가 아주 깔끔한 친구죠 아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보안실장님은 왜 다른 연구팀은? 마적없이 처분 완료했습니다 연구팀 개인 서버부터 전부 검수해서 프로젝트 관련 내용 유출되었는지 체크해요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즉시 처분하고 외부인까지 건들면 일이 커질 위험이 외부인은 사고사 안 당하냐? 뒷감당은 당신 몫이 아니야 아주 작은 가능성도 큰 위험이 돼 절자하게 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김 대표님 워커 생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조정의 감시를 피해 다목적 노동 로봇으로 포장이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도시 노동자로 배치 중입니다 현재까지 2만기 이상 배치 완료했네요 5만기 배치를 최종 목표로 꾸준히 양산하고 관리 중입니다 언제든지 산나비 프로젝트를 투입할 수 있도록 드디어 드디어 출발선에 도착했어 마구 그룹이 세워진 지 50년 고작 반세기 만에 마구 그룹은 무너져가는 조국을 다시 일으켰어 몇 세기 동안 하늘에서 내려올 생각도 없는 왕실 그 오만한 지들은 이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리고 대신 왕자에 앉겠다 음 아 이런 목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 천상계에 있던 애들 끌어내리려고 아니 근데 고작 쿠데다 일으키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한다고? 천상계에 있던 애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마리 무슨 일 했어도 너는 내가 최상층에 도착하게 해주마 이런 식으로 또 최상층에 갈 수 있도록 암시가 걸려있었네 모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일어났다 백대령 성소령 거울이 있어 설마 그렇군 그렇군 그랬어 그랬던 거였어 우린 울지 않는 부엉이오 발자국 없는 범이다 하아 와 준장인거 탁 암구 확인하자마자 바로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낭만 쌌다 나 지금 나는 죽은건가 내가 죽은지 몇년이 지났지 10년 입니다 그래서 어 와 진짜 떡밥 다 풀리네 미친 우리 그 기억나지 뒤에 그 엄청난 고용량 배터리팩같이 생긴것들 있잖아 마고전자 그 워커 17287 소명하세요 그 그 부분 어 10년된 구형 모델이라고 했던거 어 현재 상황은 곧 이 도시의 중앙 핵파열전소가 폭발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조정이 마고시 상공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겁니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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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저걸... 직접 보는 날이 오다니... 저게 작동하기까지 얼마나 남았나? 정확히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충전을 시작한지 꽤 시간이 지났으니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 마리의 위치는?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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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신호는 대령님! 정신 나갔습니까? 준장님이 10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저 도시를 내려보낸단 말씀이십니까? 송소령 대령님은 저게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곧 도시가 통째로 사라질 겁니다 문자 그대로! 소장님 저걸 꺼내든 것도 핵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이 도시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준장님도 돌아오시자마자 하는 게 죽으러 가는 겁니까? 준장님이 살해당한 이후 단 하루도 제대로 잠들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인 내팽개치고 송소령 난 오래전에 약속을 했다 내 딸 마리와 난 그 약속을 지키러 가야 해 목적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저희가 모셔드리면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조정이 지켜보고 있다 어명을 어길 셈이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백대령 그건 반역이야 여기 있는 모두가 죽을 거다 올바르게 판단해라 이제 니가 지휘관이니까 해치 열어 중장 님 중장 님 중장 님 중장 님 내꺼였구나 저거 허아악 설마 진짜 철오페인거야? 그니까 내가 내가 죽고나서 유품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거야 송소령이? 이게 진짜네 그새 네.. 많이 낡았군 전원 차렷! 백대령 내 아내일 어쩔 수 없었던 건 알고 있다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그리고 송소령 주먹이 솜방방이야 운동 더 해야겠어 좀 더 자네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으련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군 만나서 반가웠다 마리를 잘 부탁한다 금춘장님께 경례! 당신과 함께 아 맞다 낙하산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지 죄송합니다 로봇인데요? 아니 로봇은 떨어져도 안 죽어요? 아니 로봇도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박살나요 야 이때까지 만났던 모든 맵들 다 보네 다시 사악 조마등처럼 이렇게 지나치네 야 연출 진짜 개미친 어 뭐야 내 모습이 다시 준장으로 바뀌고 있어 연출 진짜 리미터가 해제되었습니다 출력 시스템 과과 영구적인 부분성 쒸쒸 1,2,3,4 이를를 모으지 않고 그냥 바로 박살이 나네요 그냥, 그냥 각성상태야 그냥 쉬프트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 으 TH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사람들이 보여? 사람들이 있었네. 얘네들은 뭐, 기자로봇이야? 뭐 다 잡아야 돼? 어? 여기 길이 있네? 와! 뭐야! 어? 몰입 죄송해요. 이 쉬프트가 엄청 개상의 능력인데 제가 잘 못쓰겠어요. 이제 그냥 모든 애들을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 있구나. 자, 다 쉬프트로 잡는다고 보면 될 듯? 아, 여기 있구나. 기억조차 나지 않는 까마득한 어린 시절 나의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다 엄마와의 흐릿한 추억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그 기억은 언제나 거대한 포금으로 끝난다 그러고 보니까 산나비가 엄마라면 폭탄 테러를 한 건 누구야? 산나비는 마리가 만든 가상의 조직이잖아 그럼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마구겠네 아빠를 향한 범죄 조직의 보복성 폭탄 테러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당신만큼이나 위험한 사람들을 적으로 두고 있었다 집 한구석에 설치된 폭탄은 분명 아빠의 목숨을 노린 것이었지만 그 폭발이 집어삼킨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 천지를 울리는 거대한 포금 속으로 엄마는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 아 마구가 한 건 아니고 엄마가 폭탄 테러로 진짜 그냥 당했네 이때까지 소탕했던 범죄 조직들 중에 보복성으로 폭탄을 날렸고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 지금 그럼 준장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 안 나왔네 그치 작전 영호가 발령됐고 그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다가 죽은 듯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희미하지만 당시 아빠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선명하다 나에게서 애써 지어보이는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한 미소 먼 곳을 보는 듯한 초점 잃은 눈동자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상처 엄마 복수하고 돌아오는 거구나 그때 난 어렸지만 아빠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당시 이사한 상막한 주택이 2차 보복에 대비한 안전 가혹이라는 것도 아빠가 혼자서 테러와 관련된 범죄 조직 수십 개를 괴멸시켰다는 것도 전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하...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산이었구나 그럼 폭발은 여기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네 다른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엄마를 잃고 여기로 피나놓은 거였구나 그거를 이제 교묘하게 짜집기 편집을 한 거고 기억을 그 사건 이후 아빠는 달라졌다 여전히 아빠는 나에게 자상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빠의 모든 행동은 어딘가 고장난 사람처럼 삐그덕거렸다 언제나 진심으로 나와 놀아주던 자상하고 따뜻한 아빠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어린 나이에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빠는 절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으리란 걸 유난히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날 밤 아빠가 솜죽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달조차 뜨지 않은 어두운 밤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아빠가 가엾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아빠를 구할 수 있을까 그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기로 결심했다 아빠를 구할 수 있을까 아우 전 언제까지 쫓아오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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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아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오이 왜 이렇게 많아. 아무리 리비트를 해제했다지만 지구상에 모든 로봇들이 다 나 막는 것 같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에 방 한켠에는 커다랗고 복잡한 컴퓨터들이 잔뜩 놓여있었다. 두뇌 활동을 전자적으로 보조하는 장치를 이식한 아빠를 위한 군용 장비들. 티라노아 노는 게 질디기 시작했을 때쯤부터 나는 그 방에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두꺼운 매뉴얼과 간단한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방대한 지시. 논리의 세계를 마음껏 주무르는 기계의 언어. 프로그래밍이 나의 새로운 놀이가 되는 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진짜 천재였구나. 그렇다. 나에겐 0과 1의 세계에 재능이 있었다. 불행이도 말이다. 그 재능을 아빠를 위해 쓰기로 결심했던 순간 나의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8살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빠의 인격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었다. 순수한 이유였다. 그저 아빠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기 싫었을 뿐이다. 엄마의 조금. 그 기억이 아빠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어? 그럼 마고그룹은 맨 처음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한 게 아니었네.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금말일 만나고 나서부터 어? 얘 천재다! 하고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진짜 순수함의 무서움. 데이터화된 인격에서 기억은 그저 하나의 파일에 불과했다. 언제든지 쓰고 지울 수 있는 그런 파일 말이다. 만약 내가 아빠의 인격 데이터에서 엄마의 기억을 지운다면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이 아빠의 괴로움도 치료될 것이라 믿었다. 0과 1의 세계에선 그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으니까 이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순수함은 최악이다. 어음이 날씨가 그저 다행이다. aby 또 악의 인격 데이터가 많을 거라. 광주에다. 내 사랑을 얻게 했고 내 사랑을 얻게 했고 내 사랑을 얻게 하는 것 같네. 내가 여기에 도전했고 уль명을 얻게 했고 어? 뭐? 왁 자 가자 저세상으로 지금 위치할 때 손이 안정적이다 모든 것을 손으로 넘어가면 손으로 넘어가면 손으로 넘어가면 손으로 넘어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뭐야, 뭐야. 왜 안 잡혀. 아야. 쉬프트로 잡지 않는 이상 안 잡혀요. 저스티스는. 뭐야? 나 뭐해 죽음? 아, 빨간색 경계에 닿았구나. 나 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결국엔 다 잡아야 되네. 아 저스티스는 계속 나오는구나. 저스티스는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나와요. 수고하세요. 튀어 튀어. 와. 대박. 주민들 다 보이네. 당연한 말이지만 인격의 데이터와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격, 기억, 감정 등 불완전하고 통제되기 어려운 두뇌 활동들을 데이터로 치환해야 하는 일이다. 명백히 가능보다는 불가능의 영역. 하지만 나에겐 재능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다. 신의 암호화도 같은 복잡한 데이터 무더기 속을 더듬더듬 헤매고 있노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속 찾아들곤 했지만 불행히도 아빠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은 내게 무한한 열정을 주었다. 나는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아빠의 기억 모듈을 해석하고 사고 프로세스를 분석했다. 이것이 아빠의 고통을 마술처럼 치료할 환상적인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완성한 인격 모델을 처음 본 아빠의 표정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렷이 기억난다. 나는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같이 화를 내는 아빠의 모습을 보았다.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그치셨다. 인격 데이터는 조정에서 철저히 금지하는 1급 금지 기술이라고 1급 금지 기술은 단순 연구만으로도 대역죄로 처벌하는 위험한 기술이라고 내가 만든 것이 조정에게 발각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당시에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아빠는 겁먹은 날을 뒤로 하고 내가 만든 인격 데이터를 즉시 파기했다. 그때 중화기들로 무장한 괴한들이 집에 들어닥쳤다. 헐 설마 조정이야? 그럼 아빠를 죽인게 조정이야? 그리고 애는 살려주는 대신에 그 기술을 활용하게 하려고 했나? 조정이 아니라 마곤가? 그럼 일단 보자 매쾌한 화약 냄새 공기를 찢는 총성과 폭발음 미처 무장하지 못한 나는 나를 아빠는 나를 지키려다가 살해당했다. 헐 그래서 그게 누군데? 내 컴퓨터에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건 몇 년이 지난 이유였다. 순수함은 최악이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재능은 저주다. 이 둘이 만나면 삶은 지옥이 된다. 6월 3일까지 6월 4일까지 7월 12일까지 4월 4일까지 해외 지옥이 된다. 10월 9일까지 8월 5일까지 7일까지 아 아 아 아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아니 아오C 아니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컨트롤 실수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마우스가 고장 났나? 아, 갈고리를 반대로 탔구나. 그래서 터진 거였군요! 길을 몰라서. 너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 왜 자꾸 뒤져? 몰입감 깨지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니들이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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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 마, 이 새끼야! 아야 아야 아 아이 참 방향 내 마음대로 조절 못하는 거 빠치네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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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끝났군 군인이 계획적으로 살해당한 사건이었다 습격자들은 능숙한 솜씨로 자취를 감췄지만 경로한 국경의 수사망을 피할 순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 범죄조직의 보복살인이라는 애매한 결론과 함께 수사는 흐지부지 종료되었다 아 아빠가 살해당하던 날 집에서 사라진 건 딱 하나였으니까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아빠의 인격 데이터가 남겨 있었던 아 명백한 일이었다 누군가 아빠의 인격 데이터를 강탈한 것이다 하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진 기분이 들었다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밑으로 내려가는게 아니었군요 잠깐만 오랫동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 정말 징하다. 하루하루가 지옥의 연속이었다. 매일 눈을 뜨면서 바라는 건 단 하나. 후회 속에서 문드러져 가던 나를 버티게 한 건 복수심이었다. 아까 과거 회상할 때 있었던 그... 벽이네. 아빠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을까. 진짜 엄마도 잃고 아빠도 잃고. 심지어 아빠는 나 때문에 잃었다라는 그런 자책감이 있었을 텐데. 세상에 잠적한 나는 해커가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아빠를 죽인 내 재능은 아빠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했다. 나는 내 능력을 10분 발휘해 아빠의 흔적을 찾아 내 쌍을 미친 사람처럼 떠돌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광기와 집착이 만성이 되어 갈 무려. 나는 범인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마고그룹. 역시나. 보복성 테러뿐만이 아니네. 그냥 마고그룹이 개입한 거 맞았네. 그죠? 그러니까 그... 인격 데이터와 프로그래밍 이렇게 작업하고 있을 때 이미 그거를 감시당하고 있었고 완성된 걸 보자마자 마고그룹이 이제 훔쳐간 거네요. 다른 범죄자들 이용해가지고. 마고그룹의 극비 프로젝트에서. 마고그룹. 명실상부 이 나라의 최대 기업이자 도시 하나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기업. 맹렬한 증오심과 동시에 의문 하나가 함께 피어올랐다. 얻을 건 졌고 잃을 건 많은 그들이 인격 데이터와 기술로 강탈해갔다. 무엇을 위해? 그때부터 나는 마고그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근데 마고그룹이 그거를... 그 데이터를 노렸던 이유는 이미 나왔죠. 뭐야? 뭐야? 어! 아! 내 리미트가 해제되서 다른 워커들도 리미터가 해제됐어 리미터가 해제되서 수고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간에 퍼져있는 마고그룹의 이미지는 고가 대부분의 영역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실한 재벌. 나도 분명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한꺼풀 껍데기를 벗기고 보니 기업 내부에는 괴상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불편의 수준을 넘어 명백히 비효율적인 두터운 보안. 언제라도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도록 짜맞춰진 위태로운 데이터 구조.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배우.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비정상 속에서 나는 결국 찾아내고 말았다. 아빠의 인격 데이터를 했수록 꼬박 10년. 아빠의 인격 데이터는 원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조되어 있었다. 아빠의 인격을 탈취당하고 10년 동안 그럼 아빠는 계속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마구 그룹을 위해서 위험 인자들이 제거됐었던 거네. 10년을. 교묘하게 배치된 기억 속에서 아빠는 딸의 복수를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살인기계로 변해 있었다. 아빠의 기억 속에서 나는 테러로 죽었고 나와의 추억은 복수의 연료가 되었다. 자상한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증오의 감옥에 갇혀 무의미한 복수를 반복하는 전투 프로그램. 산나비 프로젝트만이 남아있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오래전부터 왕실은 인격의 데이터화를 극도로 경계하고 금지했다. 윤리적 문제를 그 이유로서 둘러댔지만 실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이었다. 데이터화된 인격은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할 수 있는 인격은 왕실의 위협이 될 수 있었으니까. 핵심 기술이 국가의 통제 아래 누여있는 인공지능과 달리 인격 데이터는 언제나 원본 수준의 지능과 능력을 보장하니까. 잘 훈련된 군인의 인격 데이터 하나로 군대를 조직할 수 있으니까. 인격을 복제할 수 있게 되면 돈과 기술 따위의 세속적 힘으로 왕실에 대항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다. 마고 그룹은 하늘에 도전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내 아빠가 바로 마고 그룹의 반역의 칼날이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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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어떻게 부숴? 이 녀석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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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제작자의 설계가 미쳤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각성을 해가지고 엄청 컨트롤이 쉬워졌어요.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원시원하게 이제 탁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정말 잘 지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고 그룹은 마고 그룹은 결코 허락호락하지 않았다. 킹백 프로젝트가 유출된 것을 파악한 마고 그룹은 즉시 기업의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모든 데이터를 말소하기 시작했다. 그 어떤 피해도 감수하고 계획을 통째로 매장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결단에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산나비 프로젝트의 사본을 만들어 빼돌리는 것 뿐이었다. 산나비 프로젝트... 한때 내 아빠였던 이 인격은 오직 한 가지 환경에서만 동작하도록 개조되어 있었다. 바로 워커 마고 특별시의 다목적 노동 안드로이드 나는 아직 접근 가능한 워커를 하나 찾아 산나비 프로젝트를 투입했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세부 설정을 입력했다. 마고 특별시에서 나 금마리를 만나 산나비를 쫓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나도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아빠를 만나고 싶었겠지. 아... 불쌍한 거... 산나비 프로젝트는 더 이상 내 아빠가 아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재프로그래밍된 인격은 두 번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기억해낼 수 없을 것이다. 불에 된 듯한 고통이 다시 밀려온다. 지난 10년 매일을 견뎌내기 위해 분노한 척 필사적으로 마음을 억눌렀지만 한 가지 감정만은 언제나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죄책감 지금도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진다.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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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아빠,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오랜 일을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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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로봇이라니 완전 불량품이야, 불량품.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로봇이라니 완전 불량품. 언제부터였더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내 바름대로 됐던 적이 한번도 없더라고요. 아, 자꾸 눈물 날라 그래. 아, 미치겠네. 마리야. 네가 그토록 바라던 아빠가 네 뒤에 있다. 아, 그걸 몰라요. 지금 말에는. 아, 계속 눈물 나와가지고 미치겠네. 이거. 이번에도 그렇게 됐네요, 결국. 뭐. 이제 와서 딱히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그냥. 하, 모르겠다. 이젠 하나도 모르겠어. 산나비는 이 발전소였나? 아저씨, 인지제약 풀었구나? 정확히는 이 도시의 자폭을 정지시키는 것까지가 제가 설정한 산나비죠. 이 미친 기업인간 말종들 때문에 죄 없는 도시 사람들 죽게 놔둘 순 없잖아요? 이해했으면 더 이상 방해하지 마요. 원자로 온도가 임계점을 한참 넘겨서 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노심을 해체해야 해요. 지금 우리 도시 머리 위에 떠있는 조정도 원자로가 멈추면 도시를 가만 놔둘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아저씨가 얌전히 산나비를 찾으러 갔으면 좋았잖아요. 저 방사는 구덩이 속에서 제 몸뚱이가 오래 못 버티면 몇 명이 죽는지 알아요? 그 모자... 뭐야? 대령삼촌 만나고 왔어요? 설마... 해친 건 아니죠? 말이...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착각하지 마요.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인간이 흉내내는 깡통. 변기로 개조된... 아빠의 모조품이지. 나 진짜 바보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걸. 뭘 해보겠다고 나 혼자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이런 말할 자격 나한테 없는 거 알지만 난... 난... 아저씨가 미운 거 같아요. 아저씨를 좋아할 방법이 더 이상 남지 않은 거 같아.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진짜 내 슬픔도... 후회도... 이거... 가짜한테 빼앗길 수 없어... 감사합니다.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번엔 아빠 괜찮지 않았니? 이게 이 상황에 나오는 대사였구나. 아니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면이라니. 아빠가 그걸 모르면 어떡해. 끝까지 연주하면 뭐해? 중간에 완전 많이 틀리는걸. 음정도 완전 이상했고. 응, 그리고 박자도. 그럼 맞게 연주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바로 그거야! 아무래도 아빠는 하모니카의 재능이 없는 모양이구나. 히히, 괜찮아, 아빠. 처음엔 그럴 수 있어. 나도 이 노래 엄마한테 배우는데 완전 오래 걸렸거든. 마리야. 응? 미안하구나. 아빠가 뭐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하네. 모든 게. 마리도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아빠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구나. 가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구나. 엄마 보고 싶지? 나도 엄마 보고 싶다. 지금 엄마도 하늘에서 우릴 보고 있겠지? 엄마가... 지금 우릴 보면 뭐라고 할까? 있잖아, 아빠. 엄마는 내가 슬퍼할 때마다 그 노래를 들려줬어. 머핀 기억나지, 아빠? 우리 야옹이 되어 마려... 머핀이 야옹이별로 떠났을 때 그때 나 엄청 엄청 슬펐거든. 머핀이 날 혼자 남겨두고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때 엄마가 그 노래를 들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 세상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비로소 소중해질 수 있는 거라고. 이상하게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슬픈 마음이 마법처럼 사라지더라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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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놀 때 정말로 좋아. 부끄러워하면서도 나랑 열심히 맞춰주는 아빠가 너무 좋아. 내가 힘든 부탁을 해도 다 들어주는 아빠가 좋아. 나랑 놀고 나면 피곤해서 꾸벅꾸벅 잠드는 아빠도 좋아. 아빠가 자고 있을 때 사슬팔 들어보니까 엄청 무겁더라. 무거운 팔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아빠도 일하고 오면 피곤하고 쉬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늘 나랑 함께 놀아줘서 고마워. 나 정말로 아빠와 함께 했던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 행복했거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빠. 미안하다는 말 안 해도 돼. 아빠는 언제나 나한테 최고의 아빠인걸. 말이야. 히히. 그러니까 아빠도 슬퍼지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주기야. 아빠가 슬퍼할 때마다 내가 하모니카 부러줄게.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빠랑. 그리고 있잖아. 저번에 아빠 훈련하는 거 보고. 꿈이 생겼어. 나 군인이 될 거야. 아빠처럼 천마적 군인이 돼서. 못 읽었어. 모험을 말이니? 응.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봐. 아빠. 아빠랑 나랑 동료가 돼서 무시무시한 악당에 사는 성에 쳐들어가는 거야.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지렁맨도 물리치고. 저스티스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앗! 저 거대한 괴물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가끔은 도망갈 줄도 알아야 해. 야아. 아. 그리고 TV에서 봤는데. 세상에는 하늘을 나는 기차도 있대. 완전 신기하지 않아? 나 그거 꼭꼭 타보고 싶어. 히히. 상상만 해도 완전 재밌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런 날이. 정말로 왔으면 좋겠구나. 헤헤. 분명 올 거야. 왠지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빠. 나랑 한 가지 약속해 줄 수 있어? 무슨 약속? 만약에 있잖아. 우리 함께 모험을 하다가 내가 슬퍼지는 날이 오면 아빠가 나한테 하모니칼 연주해 줄래? 이 노래를. 산나비를 말이야. 아빠가 이걸 불어주면 난 분명 다시 행복해질 거야. 물론이지, 딸. 누구 부탁인데. 헤헤. 역시 누가 뭐래도 아빠가 최고야. 하지만 지금 실력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런 연주로는 더 슬퍼질 뿐이라고. 알겠지? 내가 산나비 다시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연습해야 해. 세상에. 산나비가 엄마가 슬플 때마다 불러준 하모니카 곡이었어. 이번엔 아빠 연주 괜찮았지? 아빠. 진짜 아빠 맞죠?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아니, 나 하나도 안 힘들었어. 나 사실 많이 많이 힘들었어. 정말로 많이. 몇 년이 지나도 아빠가 죽었다는 게 도저히 실감이 안 나서. 목 놓아 부르면 어디선가 아빠가 대답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매일 밤마다 잠에 드는 게 무서웠어. 혹시라도 아빠 꿈을 꿀까 봐. 꿈을 꿀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꿈속에서 아빠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아빠가 없다는 현실은 갈수록 선명해져. 난 그게 정말 무서웠어. 언젠가 아빠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남은 건 이런 현실일 뿐일까 봐.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딸. 맘부는 울어도 돼. 미안해요, 아빠. 나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전부 나 때문이야. 이 모든 게. 그냥. 전부 다 내 탓이야. 미안해. 우리 딸이 뭐가 그렇게 미안할까. 아빠는 그저 고맙기만 한걸. 이런 아빠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아냐. 아빠. 난 아빠를 못 믿었어요. 난 아빠를 계속 포기하려고 했어. 아빠.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아다오. 소중한 추억만 안고 가고 싶구나. 아빠. 아빠. 그냥 나랑 같이 떠나면 안 돼? 내가 아빠를 고쳐볼게요. 마리아.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니?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란다. 좋든 싫든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 몰라 싫어요.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나 이제 더 이상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마리아. 아빠가 우리 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모두에게나 끝이 공평하게 찾아오는 법이라면 끝까지 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떻게 끝으로 가는가. 어? 어딜 가는 거야 아빠? 내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 내 손으로 끝맺게 해당아. 싫어 죽을 거면 나랑 같이 가! 마리아. 이게 뭔지 기억나니? 저를 호람이. 날 기억해주렴. 응. 알았어요.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잠깐이나마 함께해서 즐거웠다. 나의 대장님. 아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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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봐. 와, 노래도 너무 좋은데? 저스티스다. 와우. 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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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림. 이제 방 정리하고 나가나보다. 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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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구매하셔서 직접 한번 플레이해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봤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산나비였습니다. 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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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